다신 손을 내밀어 더듬어 보아드나 손끝은 동굴 입구에 닿을 뿐 다른 것은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목청을 높여 크게 외쳤다 나를 끌어올려다오 목인청이 천천히 밧줄을 잡아당겨 그를 다시 끌어올렸다 꼭대기로부터 두 길이 넘게 잡아당겼을 때 목상의 오른발이 절벽 위에 보였다 바둑판에 한 무더기에 황금뱀이 담겨져 있었다 목상이 빙긋 웃었다 목형 우린 이제 큰 부자가 되었소 이렇게 많은 금을 얻었으니 말이오 목인청의 얼굴색이 심각하게 변하더니 두 눈썹을 문득 찡그렸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은 물건을 여기에 두었다니 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소 동굴 안에 또 무엇이 있던가요 내가 내려가서 좀 보아야겠소 당신이 내려가도 헛수고요 동굴 입구나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조차 없소 목인청은 여러가지 생각으로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다 원승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목상도사님 그렇다면 저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목상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너는 글쎄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데 내가 감히 내려갈 수 있겠느냐 원승지가 서둘러 대답했다 할 수 있어요 사부님 제가 내려가도 될까요 목인청은 잠시 생각하였다 이 강호의 기인이 그의 몸을 보호하는 보호물을 이곳에 둔 데에는 틀림없이 다른 뜻이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이 기거하는 곳이니 조사해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동굴 안이 위험할 텐데 이 어린 것이 홀로 위험을 만날까 걱정이었다 목인청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동굴 안에 위험이 있을까 걱정이다 원승지가 또 한 번 웃으며 말했다 사부님 제가 조심하면 되겠지요 목인청이 그의 기색을 넌지시 살폈다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설려있었다 좋다 너는 횃불을 밝혀들고 동굴로 가라 만약 불이 꺼지거든 절대로 뜰 어가지 말아라 원승지는 오른손에 검을 잡고 왼손에는 횃불을 밝혀 뜬 채 줄에 매달려 내려갔다 그는 사부의 분부대로 불빛으로 우선 동굴 안을 살펴보았다 속에가 동굴밖에 흙을 파헤쳐 놓은 것이 보였다 거센 산 꼭대기 바람이 저녁 내내 불렀으나 횃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한계의 좁은 통로를 발견했다 그것은 산 중간에 하나의 균열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십여 걸음 더 기어가 보니 통로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다시 앞으로 좀 더 나가보니 거의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의 높이였다 그는 허리를 펴고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런데 통로가 갑자기 구불러져서 그는 더 이상 어쩌질 못하다가 오른손에 들었던 장검을 품에 꽂고는 두세 길을 더 걸어 나갔다 앞이 갑자기 넓어지 며 하나의 큰 동굴이 나타났다 마치 석실처럼 보였다 횃불을 치켜들고 보니 놀랍게도 앞에 석벽에는 해골이 하나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다 몸에 걸친 옷도 이미 다 낡아서 그 해골은 마치 하나의 인형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이러한 모습을 보자 심장이 마구 뛰었다 석실 중간에는 또 다른 공포스러운 것이 있었다 해골의 앞면은 가로에 7개 세로에 8개 등열 몇 개의 황금뱀 잊고 쳐 있었다 석실상에는 기백개의 날카로운 무기로 새긴 조잡한 인형이 있었는데 인형마다 모두 모양이 달랐다 손을 쳐들고 발을 올린 모습이 마치 무공을 연마하는 것 같았다 그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모두 다 도형이었는 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곳에 무슨 까닭으로 이런 걸 새겨 넣었는지 알 수 없었다 도형은 곳곳에 가득 차 있었다 석실의 옷부분에 몇 줄의 글자도 보였다 역시 날카로운 무기로 새겨 넣은 것만 같았다 가까이 가서 보니 모두 16글자였다 기술을 숨겨두니 인연이 있는 자는 이 사문에 들어와 화를 만나도 원망치 말아라 중보비술 부여 유록 이나물레 우화막원 이 16자의 옆에는 칼자루가 석실의 벽 위에 돌출해 있었다 마치 한 자루의 검이 석벽에 끼어 있는 것처럼 그는 호기심이 잃어 칼을 밖으로 빼려 하였으나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돌에 박힌 듯 했다 다시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통로 입구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은 목상이 자기의 이름을 부른 것 뿐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대답하고 기어 나갔다 목상과 목인청은 산꼭대기에서 밧줄을 잡아당길수록 더욱 길어지는 것을 보고 오랫동안 기다려도 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 마음이 급해진 목상은 줄을 타고 내려가 찾아보기로 한 것이었다 그는 들어갈 수 없으므로 동굴 입구에서 소리쳐 불렀던 것이다 원승지가 기어 나와서 목상에게 전했다 동굴 안에는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밧줄을 잡아당기자 위에 목인청과 벙어리가 서둘러 두 사람을 끌어올렸다 원승지는 정신을 가다듬고 동굴 안에 상황을 설명했다 그 해골은 금사랑군 하설이가 틀림없어 그렇다면 일대의 기인이 여기와 서명을 맞췄구나 목상이 되물었다 그가 남긴 말의 열여섯자는 그럼 무슨 뜻이지 목인청이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다 보아하니 그가 동굴 안에 무슨 보물을 숨겨둔 것 같아요 석벽에 새긴 도형은 그의 무공일 것이야 이 열여섯자의 유어헌은 무슨 계책이었을 것이오 누구든 그의 보물을 얻는 자는 아마 그들의 사문이 사람으로 여길 것이오 이거 무슨 환난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인데요 자의 애 따라 추측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 아무튼 이 기원에 무슨 계책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목인청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는 그의 보물과 비수를 탐하지 않겠다 승지야 너는 내일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유고를 묻어주고 향불을 그의 영전에 켜서 예를 갖추어라 다음날 새벽 원승진은 삽을 든 채 벙어리와 두 사람이 함께 절벽을 기어올라가 이번에는 목인청과 목상이 동굴 안에 위험이 없음을 알았기에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다 원승진은 마음속으로 해골을 매장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특별히 세 개의 횃불을 가지고 동굴로 기어 들어갔다 그는 심으로 지하에 작은 구를 파고 횃불을 걸어놓고 지늘구로 고정시켰다 그리고 몸을 돌려 그 해골을 바라보았다 사부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사람은 생전에 기인이었다지 그런데 왜 이런 산중에서 생을 마쳤을까 유골 도 거두어 묻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니 그는 마음이 측은하였다 그래서 해골 앞에 무릎을 꿇고 몇 번 이고 절을 하고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다 제자 원승지가 뜻하지 않게 유해를 발견하고 오늘 어른께 장례를 해드리오니 부디 지하에서라도 편히 쉬십시오 추건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바람 한 줄기가 동굴로 불어와 한길을 느끼게 했다 모골이 송연해진 그는 더 이상 동굴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못하고 사부로 바닥에 구덩이를 파려했다 그런데 바닥 이 어찌나 딱딱한지 파이지가 않았다 암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만약 파 내려갈 수 없으면 동굴 밖으로 유골을 가지고 매장 아리라 여기고 다시 여기저기 사부로 찔러보니 어느 지면은 생각 밖으로 부드러웠다 그는 서둘러 구멍을 팠다 계속해서 파고 있는데 갑자기 금속 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횃불을 각각 이가조와 살펴보니 철로 만든 상자가 묻혀있는 것이 보였다 다시 사부로 몇 번을 더 파고 곁에 진흙을 털어내었다 그것은 두 척 넓이의 철상자였다 그는 얼른 철상자를 드러내었다 노비는 한 척 정도였다 가볍게 흙을 털어 내 누나 상자 안에는 아무 물건이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뚜껑을 열자 그 상자에는 이상하리만큼 얕았다 바닥에서부터 한 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기이하게 여기며 한 척 높이의 상자가 안쪽은 어째서 이렇게 얕을까 생각해 보았다 분명 이것은 두 겹으로 된 것이 틀림 없었다 상자 안에는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여덟 글자가 쓰여 있었다 나의 상자를 얻은 자는 이 편지를 열어보시오 편지를 뜯어보니 안에 흰 편지지가 있었는데 오래되었는지 누렇게 변해 있었다 상자 안의 물건은 인연이 닿는 사람 에게 남겨주겠다 상자를 얻는 자는 우선 나를 매장하고 상자를 열어라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편지에는 또 두 개의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다 하나에는 상자를 여는 법 다른 하나에는 나의 유고를 묻는 법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원승진은 상자를 들어 흔들어 보았다 아내는 과연 무엇인가가 들어 있었다 내 사부께서 당신의 유고를 매장 하라는 것은 황폐한 산중에 있는 것을 가엾게 여긴 것이지 당신의 물건을 탐해서는 아니었소 그래서 나의 유고를 묻는 법이라고 쓰여 진 봉투를 열고 보니 안에는 또 흰 종이가 접혀 있다 군이 나를 진심으로 정성껏 묻으려면 나 뇌로 세척에 굴을 파서 나를 매장하여 지하 깊은 곳에 기거 하는 해충의 해를 잊지 않게 해 주시오 원승지가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지체 없이 당신의 분부를 따라 할 거지요 그는 다시 굴을 파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흙이 제법 딱딱 해서 수시로 돌이 솟아올랐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이때에 이미 무공이 몸에 익숙해 있었다 하나 역시 힘이 들어 온몸이 땀에 젖었다 세척에 깊이의 굴을 파고 나니 호련이 땅 하고 삽끝이 어떤 물체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진흙을 털어내고 보니 거기엔 또 하나의 철상자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주 작은 상자였다 겨우 한 척 정도의 넓이였다 이 기인은 정말 괴상하구나 이 상자 안에는 또 무엇이 들어 있을까 뚜껑을 열고 보니 상자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또 나왔다 군은 진실로 인자한 분이오 나의 유고를 묻어준 보답으로 보물과 비수를 전해주겠소 큰 상자를 열 때 독침이 튀어나올 것이오 상자 안의 책과 지도는 모두 가짜 이고 또 옷부분에는 독이 묻어 있는데 그건 탐욕에 가득 찬 나쁜 무리들을 징계하자는 것이오 진짜는 이 조그만 철상자 안에 있소 원승진은 두 개의 철상자를 한쪽에 밀어놓고 금사랑 군의 유고를 순서대로 구덩이에 옮겨놓고 흙을 덮었다 향불을 켜서 몇 번 절을 올리고는 철상자를 들고 나왔다 횃불로 살펴보니 동굴 입구는 벽돌로 만든 것이었다 금사랑 군 이 당시 동굴에 들어온 후에 암석으로 막은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유고를 보건대 몸이 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 쉽기 때문이다 다만 시일이 오래 지나면서 동굴 밖에 흙이 쌓이고 풀이 얽히고 청폐가 가득 끼어 잘 보이지 않아 이 동굴이 작은 것으로 보였을 것이었다 원승진은 돌을 드러내고 동굴 입구를 넓혀 놓았다 사부와 목상도사도 들어와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동굴을 나오자 벙어리가 그를 끌어 올렸다 그는 두 개의 철상자를 사부에게 보였다 목인청과 목상은 둘이서 바둑을 두고 잊었다 원승진은 그동안 겪은 일을 이야기 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편지를 읽어 보았다 큰 철상자 중에 쓰여 있는 상자를 여는 법의 봉투를 열고 보니 안에는 한 장의 종이에 철상자의 좌우 에는 모두 손잡이가 있소 두 손으로 상자를 들고 동시에 힘을 주면 상자는 곧 열릴 것이오라고 쓰여 있었다 목상은 목인청을 보며 말했다 승지의 생명이 오늘 동굴 안에서 끝장날 뻔했구려 만약 그가 조금 이라도 욕심을 부려 우선 그 유고 를 매장하기 전에 먼저 상자를 열었다면 분명 독화 살을 피할 수 없었을 테니 덩어리를 불러 하나의 커다란 나무상자를 가져오게 한 뒤 나무상자에 두 개의 구멍을 내고 뚜껑을 열었다 나무상자 안에 철상자를 넣고 다시 목판으로 통의 입구를 막았다 그리고 두 개의 작은 막대기를 구멍 속에 넣어서 원승지와 각각 막대기 하나씩을 쥐고 동시에 힘을 내 들어대니 퉁 소리와 함께 철상자의 두 번째 뚜껑이 열렸다 동시에 쉴 쉴 쉴 하는 화살소리가 한동안 끊이지 않고 울렸다 나무상자가 요동을 쳤다 원승지는 화살소리가 멈춘 것을 듣고 목판을 열려고 했다 그러자 목상 이글을 말리며 조금 더 기다리라고 외쳤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과연 쉴 쉴 하는 화살소리가 몇 번인가 더 들렸다 한참이 지나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목상이 목판을 열어보았다 과연 목판상의 통에는 수십 개의 화살이 박혀 있었다 혹은 비스듬히 혹은 직각으로 방향이 모두 다르게 목판 내에 깊이 박혀 있었다 목상은 집게를 가져다 그것을 빼내어 한쪽에 놓았다 이 사람은 정말 교묘하게 계책을 세웠군 화살이 나갈 때 사람이 피할 수 있을까 봐 사방에 두 번씩 꽂았군 그래 목인청이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다 누구고 호기심이 동해서 우선 철상자 안에 어떤 물건이 있나 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의 유고를 먼저 매장하지 않으면 모두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니 이 사람의 마음 스미가 너무 가혹하구나 나무상자에서 철상자를 꺼내 아래 칸을 보니 철사로 엮어진 뚜껑이 있었다 모두 독화살을 쏘는 용수철과 같았다 목상 이 철사를 잘라내고 보니 속에는 한 권의 책이 들어있었다 윗부분에 금사 비급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다 집게로 몇 장을 넘겨보니 아주 작은 글자들이었다 또 여러 가지 그림도 들어있었다 어느 것은 지도요 어떤 것은 무술 자세이고 변기 기관의 그림도 여러 장 있었다 다시 작은 상자를 열자 책이 또 한 권 나왔다 형상이 비슷하였으나 자세히 살펴보니 책의 내용이 서로 크게 달랐다 이 사람은 자기의 유고를 매장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오랜 시간을 들여 이러한 위조서를 만들었고 이렇게 많은 독화살을 장치해 놓은 거요 하지만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다른 사람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마음 쓰도록 이렇게까지 교활한 깨를 내야 했던가 이 사람은 생각이 트이지 않았기에 이런 일을 꾸민 것이오 그러나 이 위조서와 철상자는 둘 다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 같소 죽음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사람을 해치는 계책을 세워놓다니 목인청이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하였다 그리고 원승제에게 그 두 철상자를 거두라고 명했다 이 사람의 행위도 그야거니와 책 또한 무익하다 더욱이 그 위조서 상에는 독이 묻어있다니 건드리지도 말아라 그 뒤 그들은 또 무술을 연마하고 바둑을 두었다 수년이 또 흘렀다 목상은 이미 경공과 암기의 비결을 모두 그에게 전수해 주었다 원승제의 기에는 날이 갈수록 진보하여 목상과 그가 대국을 하면 오히려 그에게 두 집을 주고 또 원승제가 고의로 대국을 양보할 정도였다 갈수록 힘들어 한 목상으로선 흥미가 줄어들었다 스스로 천변만겁기국수라고 자칭한 별명도 이미 오래전에 부끄러워진 셈이었다 그는 어느 날 원승제에게 크게 패한 후로 바둑판을 들고 산을 내려갔다 이때는 이미 숭정 16년으로 원승제의 나이도 20살이 되었다 20년 동안 화산파에서 훈련한 원승제는 권법과 내공은 날이 갈수록 오묘하기만 했다 세상 역시 천변만화를 거듭하였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끝도 없는 환란에 시달렸다 이때에는 해마다 수재가 문등히 계속되었고 백성들은 기아와 추위에 허덕였다 조정에서는 오히려 세금과 부역을 더욱 호되게 공출하였다 각지에서는 군의 영웅들이 봉기하였다 숭정 8년 정원에는 망군이 조반을 일으켜 이자성의 세력을 크게 뒤흔들기도 했다 다음해에는 츠망이라 이르마 고성을 공격하여 관군을 계속 패하게 했다 그동안 목인청은 수시로 하산하였고 다시 오르면 원승제에게 백성의 어려움을 들려주었다 어서 무예를 완성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무공을 익히는 주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원승제는 매번 숙연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되새겨 들었다 원승제는 이미 양파에 무공을 겸비한지라 드디어 무림해 드문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10년 동안 단 한 발자국도 산을 내려간 적이 없었다 물론 강호에서는 화산파에 이러한 소년 고수가 나타났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다시 시절은 초봄이었다 원승제는 여전히 무예를 연마하고 있었다 벙어리가 집에서 나오며 그를 향해 손짓했다 원승제는 사부가 부르는 것으로 알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부 곁에는 두 사람의 거한이 서 있었다 이 화산의 꼭대기에 목상 이외에 아무도 온 적이 없었는지라 그 두 사람을 보자 원승제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목인청이 말했다 이분은 왕형이고 이분은 고형이다 이리 와서 인사들 해라 원승제는 사부의 친구에게 예를 올렸다 왕사숙 고사숙님 그 두 사람은 급히 꿇어 앉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원사숙 일어나십시오 원승제는 그들이 오히려 자기더러 사숙이라 부르는 것을 듣고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목인청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모두 일어나라 원승제가 몸을 일으키고 보니 두 사람은 모두 농사꾼으로 분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색은 오히려 영웅 무골의 모습이었다 목인청이 원승제에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한 번도 나를 따라 하산한 적이 없으니 자신의 명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고 있었구나 너희들은 누구도 누구에게 사숙이라 부르지 말고 모두 생년에 따라 형제라 칭해라 여기 이 왕씨와 구씨는 사형제가 아닌데 그들의 사부는 목인청을 사숙이라 불렀었다 하지만 무슨 사문지간은 아니었다 다만 이렇게 칭하여 그를 어른으로 존경하는 것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두 사람은 원승지보다 하위인 것이었다 목인청이 말했다 이 두 형은 선상봉 추망의 명을 받고 온 것이다 나와 한 가지 일을 상의하려는 바 있어 나는 내일 하산할 것이다 사부님 이번에는 저도 같이 하산하게 해 주십시오 최숙부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는 산상생활이 정말로 무료하였으므로 몇 번이나 사부와 함께 하산하려 하였지만 매번 허락을 얻지 못했었던 것이 다 그런데 이번에 또 허락을 구하는 것이었다 왕과 고 두 사람은 그들의 사형제와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며 물러갔다 목인청이 비로소 입을 떼었다 지금 의군의 세력이 팽장하였으니 내가 부친의 원수를 갚을 좋은 기회이다 그동안 너는 몇 차례나 내게 승정황제를 살해하게 해달라고 원했었지만 나는 시종 허락하지 않았었다 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원승지가 대답했다 그건 저의 무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 역시 하나의 이유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너는 거기에 안아서 내 말을 듣거라 원승지가 그 말에 따라 자리에 앉았다 이 몇 년 새에 광군의 정세가 매우 급박하 고 만주인의 야심 또한 만만치 한다 백계로서 백성들을 약탈하려 한다 숭정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를 함에도 우유부단하다 그리고 관청에 대항하자면 전조만력에 비해 어 미석은 군주라 해도 받들어야 한다 만약에 내가 사사로운 복수심에서 그를 살해한다면 왕위를 이을 대자는 나이가 어린이 권력은 간신들의 손으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 한인의 강산이 분단될까 두려운 것이다 내 아버지가 평생 동안 청나라의 군인들과 대항하고 요 동을 정벌하려는 뜻은 하늘이 주신 사명으로 알았다 그러니 너의 불효 불충을 용서하시겠느냐 원승지가 사부의 말씀을 듣고 부지중에 놀라 식은땀을 흘렸다 국가의 일은 크고 사사로운 복수는 작은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수하러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세가 다르고 층왕이 계속 승리하고 1,2년 내에 북경으로 쳐들어갈 수 있다 층왕은 영득하고 우애가 높으니 그로 하여금 대국을 이끌게 하면 요동만주인을 두려워하겠느냐 원승지는 핏줄이 경직되고 긴장되며 몹시 흥분했다 목인청은 계속했다 보니 너의 무공이 이미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 비록 무학은 영원하여 끝이 없으나 난 아는 것만 할 줄 알아도 이미 너에게 전수해 줄 것이 없다 이후의 모든 것은 너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다 내일 난 산을 내려가 고아왕과 몇 가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너의 혼원공은 아직 최후의 관문을 남겨두고 있어 빠르면 10일 많으면 한 달의 재능이 뜻과 같이 원숙될 것이며 관통하게 될 것이다 하산하여선 모든 일에 분심하여 연마도 산에서처럼 안정댐이 없을 것이다 혼원일체하여 전신을 유주하게 되게 기다려도 조금 더 지체됨이 없을 테니 너는 산을 내려가 츠망군으로 다시 와서 나를 찾으라 도중에 위급한 일을 만나면 반드시 손을 뻗쳐라 의협심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일상이다 안분의 갓난과 위협이라도 이치가 아니면 안 쓸 수 없다 원승지는 사부에게 하산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니 매우 기뻤다 목인청 음평소에 이미 본문이 규율 및 강호의 재반 금기사항 정의를 지키는 건 문파의 연원 무공가들의 수를 모두 그에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이때 또 한 가지를 택해 최고로 말했다 너는 사람 됨이 근신 정직함으로 내가 마음을 놓는다 단지 너의 혈기 중에 세계관에선 조심을 해야만 한다 얼마나 많은 대형 웅호걸들이 단지 세계에 실족하여 몸을 망치고 명예를 망쳤었는지 그걸 깨닫고 반드시 기억하여 사부의 이마를 새겨 두기 바란다 원승지는 사무치게 귀중한 가르침을 받았다 다음날 아침 원승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벙어리와 밥을 지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려 사부방에 들어가 인사를 하려고 문을 연히 목인청과 두 분의 손님은 이미 떠나버린 후였다 원승지는 사부의 빈 침상을 정신나간 듯 바라보았다 하산할 것에 생각이 미치지 그는 수화로 벙어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벙어리는 추연이 유쾌하지 않은 듯 몸을 돌려나갔다 원승지와 그는 서로 같이 지낸 지 10년 연이다 이미 친형제와 다름이 없었다 그는 역시 떨어질 수 없는 정의 마음속으로 슬퍼했다 호련 7,8일 이 지났다 원승지는 여전히 무공을 연습하였다 이제 곧 산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애정이 안 가는 게 없이 안타까워 지기 시작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도 또 혼 원공을 한 번 외워보았다 체내의 모든 것들에 유주하고 순조로와 매우 기뻤다 막불을 끄고 자려는데 벙어리가 방으로 들어와 수화로 산에 낯선 사람이 온 것 같다고 알렸다 원승지가 바삐 나가 살펴보니 벙어리가 표시한 바에 대해 전후 조사를 했으나 종적이 보이지 않았다 원승지가 의아해서 앞뒤를 살펴보았지만 과연 아무 이상도 업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이르러 돌연밖에서 대위와 소개가 이리저리 지저댔다 원승지가 몸을 뒤척여 일어나 귀 기울여 들으니 돌연 일진의 달콤한 향내가 코를 자극했다 좋지 않아 숨을 멈추고 나가려니 다리에 힘이 쭉 빠져 있었다 그건 좀 채로 없었던 일이었다 방문 이 삐그덕 소리가 나도 네 문이 열렸다 한 검은 그림자가 살금살금 들어와 어둠 속에서 칼바람을 일으켰다 원승지는 머릿속이 어지러워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위급한 중에 버텨보려고 하였지만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오른손으로 반격을 했으나 맞지 않은 채 그 사람은 다시 칼을 휘둘렀다 원승지는 돌연 이 괴한에게 손을 찔렀다 상대방은 그의 소리로만 모습을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왼손 바닥으로 팍 하는 소리를 내며 그 사람의 어깨를 쳤다 그러나 손에도 힘이 없다 평소에 공력이 되지 않았다 몸 2주관대로 나가주지를 않았다 밖에서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잡더니 물었다 아직 어린애 아니야 원승지는 적을 쫓으려 했으나 돌연 혼란스러워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깨어보니 몸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러나 수족을 움직이려 하니 몹시 불편했다 살펴보니 전신이 새끼줄에 묶여 있었다 실내에 등이 휘황했다 두 사람이 도처를 뒤지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힐체 캐스나 쓸모가 없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강호해 나가 부친의 원수를 갚겠는가 이때 내공을 운용해 보니 여전히 여의치 못함을 느꼈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실눈을 뜨고 보니 한 사람은 마른 체구의 40세쯤 되어 보였고 얼굴이 고약하게 생겼다 다른 한 사람은 대머리인데 체구가 매우 컸다 산에 어떤 귀중한 물건이 있길래 그들이 훔치러 왔을까 여기엔 사부가 남겨놓은 나의 노자 50량의 은자뿐인데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결코 일상의 도적이 아니야 이 대머리는 무공이 결코 약하지 않은 것 같아 만약 사부를 찾아 보복하려고 왔다면 어째서 날 죽이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을 찾는 것일까 그는 은연중 공력을 운용하여 포승을 풀려고 했다 그러나 적이 그의 무공이강한 걸 알고 이미 그의 양손 사이에 대나무를 끼워 주었을 줄이야 그는 힘을 써 대나무를 먼저 부수었다 그리고 원승진은 조용히 움직였다 손을 계속 움직이며 몸을 빼낼 계책을 생각했다 그 대머리가 갑자기 신나는 듯 소리쳤다 여기 있다 침상 밑으로부터 커다란 철상자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금사랑군의 유물이었다 빼빼 역시 얼굴에 희색을 드러내며 대머리와 탁자에 앉아 철로 된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꺼내들었다 그들은 겉면에 금사비급 내 글자가 쓰여져 있음을 유심히 보았다 대머리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과연 여기 있구나 사형 우리의 18년 노력이 헛되지 않았군요 그들은 비급을 열고 책에 그려진 많은 도형과 소글자들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빼빼가 돌연 소리쳤다 으응 저 친구가 도망가려 하는군 그는 돌연 원승지를 가리키며 외쳤다 원승지는 깜짝 놀랐다 대머리도 고개를 돌렸다 그때 빼빼가 손목을 뒤집었다 파악 소리가 나더니 빗으로써 대머리에 등을 찍었다 손잡이가 보이지 않게 깊숙이 꽂혔다 그는 곧 수척을 띄어 물러나 장검을 빼들고 문을 가로막아 섰다 대머리는 너무나 경악하여 참담하게 웃었다 20명의 사형제가 18년이나 찾아 헤매다 오늘에야 너와 비로소 이 보물을 찾았는데 내 이놈 혼자 이익을 차지하려고 나에게 도 수 하하 너 너는 성냥파조차도 배반한 거야 그러나 다섯 분의 선배까지 속인다는 건 쉽지 않지 내가 너를 지켜보아야겠다 하하 정적 속에서의 비명과 웃음소리의 원승지는 전신에 소름이 돋고 명털이 못 웃었다 대머리는 손을 뒤집어 비수를 뽑았다 그러나 한 번으로는 충분치 않았다고 여겼는지 그가 죽지 않았을까 봐 그러는지 빼빼는 또 그의 등을 두 번이나 더 검으로 찌르고 코방귀를 띠며 외쳤다 내가 너를 죽인 게 아니야 내가 날 죽일까 봐 그런 건데 무슨 겸손의 말이냐 그는 대머리에 시신으로 다가가 힘껏 걷어 차며 투덜거렸다 내가 다섯에 빌어먹을 노선배들을 속일 수 없겠다고 했겠다 내가 나를 지켜보겠다고 그는 원승지가 이미 깨어있는 것도 모르고 축축하게 두어 번 소리내어 웃었다 그리고는 다시 불을 비추어 비급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흔들거리며 만면에 희색을 담고 있다 그는 몇 줄을 읽더니 몇 줄에 매달려 갸웃거리다가 손가락을 입에 대 침을 묻히곤 책장을 넘겼다 이렇게 몇 장을 넘길 때였다 원승지는 돌연 책에 그각한 독이 묻어 이듬히 생각났다 그가 저렇게 책을 읽으면 반드시 중독될 것이다 부지불식간에 아 하는 소리를 질렀다 그 빼빼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원승지의 당황한 기색을 보자 천천히 일어서 대머리 등으로부터 뽑은 비수를 쥐고 두어 걸음 다가섰다 너는 나하고 원수진 게 없으나 오늘 내 손에 죽어줘야겠다 그의 눈이 흉악하게 빛나더니 비수를 들어 냉소하며 덧붙였다 이제 너를 죽이는데 원인도 모르고 죽을까 두렵군 실은 너에게 말하지만 나는 절강 성냥파의 장충고다 우리 성냥파와 금사랑군은 원수간이다 그는 우리의 자매를 가늠하고 도망쳐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우리는 십여 년 동안 도처로 그를 찾았으나 그의 유물이 이 럼꼬마의 손에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금사랑군은 어디 있지 그의 시선이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 얼굴 이 공포에 질려 있었다 마치 금사랑군이 돌연 나타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원승지가 강호의 경험이 있다면 금방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경험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했다 금사랑군은 이미 죽었어요 그의 시체는 내가 매장했어요 장충구는 크게 웃으며 또 물었다 금사랑군이 죽었다고 원승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충구가 물었다 그가 어떻게 죽었지 원승지가 대답했다 난 몰라요 정말 몰라요 장충구가 냉정한 기색을 되찾더니 표독하게 외쳤다 이 어린 나이에 화산에 사는 걸 보면 결코 좋은 놈은 아니야 금사랑군과 같이 있었다니 죽음을 면할 수 없겠지 너 보복을 하려거는 나를 찾아오너라 나는 장충구다 하하 그러나 나는 영원히 사문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귀신이 되어 날 찾지 못할까 걱정스럽구나 하하 실성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돌연 비틀거렸다 원승지는 위험이 목전에 당도하자 전신의 힘을 양어깨에 모으고 소리를 질러 포박줄을 끊으려 하였으나 이 미 장충구는 하늘을 향해 쓰러져 있었다 원승지는 혹시 속임수일까봐 그의 면전에 손을 휘휘 휘두르며 바람을 일으켰다 그의 몸이 한번 돌더니 이내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눈과 코 귀 칠공에서 검은 피가 흘러나왔다 비로소 그가 중독으로 죽은 것임을 알았다 바퀴 포박을 풀고 나가보니 벙어리도 묶여있었다 두 눈이 가려진 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 서둘러 포박을 풀어주었다 대위와 소괴가 땅에 쓰러져 잊었다 놀래서 냉수를 길어다 끼어넣어 주었다 승냥이들은 그제서야 눈을 떴다 원승지는 수화로써 자세한 설명을 벙어리에게 해주었다 다음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두 구의 시체를 뒷산으로 옮겼다 원승지는 대철 앞 이 사람을 해치는 물건이라 생각하여 구덩이에 던져넣고 두 구의 시체와 함께 매장했다 어젯밤에 이를 생각하니 속으로 놀라웠다 이 두 사람은 나와 벙어리를 묶고 죽이지 않았는데 그건 금사랑군의 이를 물으려 했던 것이구나 만약 그들이 다른 계책이 없었다면 이 구덩이에 나와 벙어리가 매장될 뻔했어 계속 원재 벽혈검 김용홍김 김성구 sm1109 제한권 사금사검 과미소년 원승지는 열세 살 때에 우연하게도 그 철제 상자를 발견했던 것인데 몇 년 전부터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장충구와 대머리의 상황을 보고 있자니 금사비급 속에 무슨 중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1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찾았을 리가 없을 것 이고 찾은 후에 또 이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비급 속엔 무엇이 쓰여져 있을까 한 번 이런 생각이 들자 궁금증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는 침대 밑구석에 처박혀 있는 먼지로 뒤덮인 그 작은 상자를 찾아내었다 이 상자는 어찌나 작은지 장충구와 대머리조차도 발견하지 못했었다 두 사람은 큰 철제 상자 속의 가짜 비급을 보고는 미친 듯이 기뻐 날뛰었었다 원승진은 철제 상자를 열어 진짜 금사비급을 꺼내어 탁자 위에 놓았다 책을 펴서 자세히 읽어보니 앞쪽은 공격 단련 비결과 비밀 무기를 다루는 신법으로 사부와 목상도인이 이미 가르쳐준 것과 대동소의 했다 대강 훑어보니 그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한 곳이 꽤 있었으나 수법이 음험하고도 흉악하다는 것만은 이미 잘 알 수 있었다 생각해보건대 이번 모험은 적의 비루한 관계를 꽤 뚫는 것이다 이후에 강호를 두루 다닐 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흉악한 적을 만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또 그런 자들의 수법이 비록 스스로에게는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겠지만 지피지기면 적을 물리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기에 비급 속의 신법을 자세히 연구하기로 했다 하나하나 읽어 가자니 뜻밖에서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세상에는 원래 이런 종류의 악한들에게는 흉악한 방법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못할 것들이었다 예를 들면 장충구와 대머리가 민약을 써서 사람을 혼미케 하니 절대로 돌아왔고 말할 수 없다 읽어가기를 3일째 그는 비급에 실린 무술이 그가 이제까지 배워온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화산파의 무술과는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이전에 그의 사부에게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로서 그야말로 기상천외하였다 무술학의 요지는 정반대이지만 그 속엔 도리어 적을 이기고 승리를 제어하는 묘미가 담겨져 있었다 그는 1례를 통달하면 100례를 통달할 수 있어 무술에 있어서는 이미 조예가 깊었기에 또 다른 무술을 익힐 때에도 즉각 이해할 수 있었다 비급에 실린 무술은 생각할수록 대상하여 한번 배우기 시작하니 결코 그만둘 수가 없었다 단련을 시작한 지 20여일 그는 그만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비급 속에는 여러 비결을 자세히 써놓았으나 기본 자세는 무형의 것이었다 비결은 간단했으나 격식을 알지 못해 그는 다만 간략히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시 금사비급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건법을 금사라고 한 것이며 금사랑구는 정말 중시해야 한다는 것과 반드시 몸을 보전할 곳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 무술 격식을 처음에는 조금도 몰랐기 때문에 굽히고 오르내리고 찌르고 쪼개는 사이에도 순조롭지 않았다 격식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았다 몇 번 시도해 보다가 도련 금사랑군이 묻혀있는 동굴의 벽에 허술한 그림이 있었다는 것이 생각났다 혹이 이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미치자 역시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곧 버머리를 부르고 밧줄과 횃불을 챙겨가지고 동굴로 향했다 다행히 동굴 입구는 크게 부서져 있어서 곧장 들어갈 수가 있었다 횃불을 들어 벽을 비추며 나아가니 드디어 벽화가 나타났다 마침내 비급 속에 비법 형상이 해결되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그림을 횃불로 비춰 의심되는 건법은 직접 시도하면서 얼마 동안 권법의 형상을 머릿속에 익혔다 그리고 나서 금사랑군의 묘 앞에서 두 번의 절을 올리며 그가 남긴 책이 가르쳐준 무술에 감사했다 그가 나가려고 몸을 일으킬 때였다 한순간 동굴 벽에 칼자루가 보였다 옛날에 그것이었다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힘도 부족해서 빼낼 수가 없었지만 칼자루를 꽉 잡고 힘을 주니 찌익 소리를 내며 검이 드러났다 갑자기 온 몸이 오싹해지는 한기가 느껴졌다 검의 형상은 더욱 괴이하게 보였다 예전에 보았던 금사추와 흡사했다 검을 바로 잡으니 마치 한 마리의 뱀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뱀의 꼬리는 칼자루가 되고 뱀의 머리는 칼끝인데 뱀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칼끝도 갈라졌다 검은 금빛 찬란했다 손으로 잡으니 과연 묵직했다 황금과 그 밖에 다섯 가지 금속으로 주조된 것으로 검신에는 혈흔마저 남아있었다 매끄러운 빛을 빛을 바라는 것이 정말로 괴이했다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두려움이 일었다 생각해보면 금사랑군의 무술이 이처럼 강한 것이었다 지금 쥐고 있는 검 이 강호를 횡행 이미 몇 사람의 피를 삼켜버렸는지는 짐작도 못할 일이다 이 비추빛 혈흔은 그 누구의 선혈이었을까 어진 의사였을까 간사하나 칸일까 아니면 수천명의 피가 응집된 것일까 슬쩍 칼을 움직여보니 곧 금사건법이 떠올랐다 칼끝이 갈라지는 것을 모아서 찌를 수 있고 적의 칼을 박살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었다 금사건법에 불가사의한 비법에다 이 금사검을 더한다면 정말로 대단한 검술이 될 것이다 정신없이 휘두르다 문득 동굴벽을 스쳤는 대암석 조각이 우두둑 떨어졌다 금사검이 그토록 예리함에 기쁘고 놀라웠다 금사랑군은 내게 이 보검을 준다는 말을 남기지 않았다 보검을 보고 있노라면 내 것으로 삼고 싶지만 역시 욕심을 버리고 그의 옛주인을 따르도록 해야겠다 칼을 다시 힘껏 벽에 꽂았다 꽂고 나자 칼이 비록 예리에 쓰나 보이는 것은 칼자루에 지나지 않았다 칼이 미미하게 움직이며 검 위에 빛이 빛 혈은에 횃불 빛이 비치자 마치 살아있는 뱀이 꿈틀거리며 석벽을 뚫고 들어가려는 것 같이 보였다 다시 벽을 보니 중대하고 보배스러운 비수를 주노니 나의 문에 들어와서는 화를 만나도 원망해서는 안된다 라고 쓰였는데 무의식 중에 놀라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이 금사 선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평생 동안 얼마나 세상을 놀라게 했을까 그런데 어째서 이런 산속의 동굴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 금사검을 꽂고 생각하니 자기의 무술은 이 그이한 협객에겐 미치지 못한다 는 것이 새삼스럽게 절실했다 그러자 금사 비급의 무술에 더욱 마음이 끌렸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 대한 친근감마저 생겼다 그는 동굴을 나와 20여일 동안 미급 속에 무예를 연마했다 그 중에 금사추의 수법은 더욱 기묘하였다 목상도인의 비밀 무기 신법과는 천참한 별이었다 마지막 세 장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비결로 빽빽히 들어찼다 앞면을 참조해서 보니 변화무쌍하고 심오한 점은 있었으나 대부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세 장의 비결을 자세히 읽으며 이틀 동안 고심한 끝에 그는 그 중에 모순이 두드러진 점과 다른 것과 뭔가 유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급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 그 비결은 자신이 이미 습독하고 이해한 것이었다 그는 다시 산의 동굴로 들어가서 벽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수수께끼였다 이날 저녁 그는 비결을 연구하느라고 밖에도 나가지 않았다 시종 잠을 이루지 못하며 창밖에 달빛이 온 세상을 은빛으로 비추는 것을 본 뿐이었다 홀련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천지의 무술을 다 익혔는데 이 금사 비급 때문에 산중에서 2개월 열흘 지냈으니 사부님께서 기다리실 것이 걱정된다 사부님은 전에 금사랑군의 사람됨이 괴하고 그의 책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책의 무술을 익혔지만 사부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내가 이토록 고심하면서 이 무술의 난해한 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그의 무예가 이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 해도 심오한 무술은 도저히 풀 수가 없었다 눈으로 보지 말자 그것을 태워 버려야겠다 그는 마음을 정하고 등불에 불을 붙여 미급을 태웠다 그러나 오랫동안 태웠어도 그 책의 걷장은 약간 검게 그을렸을 뿐 불이 붙지 않았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살펴보았다 책 속의 글자는 여전했다 그는 두 손에 힘을 주어 당겨보니 걷장은 검은 금실로 짜여진 두 겹의 조직이었다 그는 칼로 걷장을 갈라 다시 불을 붙였다 이번에도 불꽃이 밝게 달아오르며 바야후로 금사랑군의 필생의 업적이 한 줌의 재로 화하려 했다 그가 다시 걷장을 보니 좁은 사이로 두 장의 편지가 감춰져 있었다 한 장에는 귀중한 보물 지도라고 쓰여 있는데 그 옆에는 수많은 기호로 된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지도 뒤에는 보물을 찾아 금 10만냥을 주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 끝에는 작을 글씨로 진기한 보물을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보물을 중요하고 이별을 가벼이 하면 우한이 크게 후회할 것이다 한참을 골똘히 생각해 보았지만 그 뜻이 분명치 않았다 다른 편지에는 무술 비결이 빽빽히 쓰여 있었는데 미급 속에 이해되지 않는 곳을 참조해 보니 환히 알 수 있었다 과연 묘미가 무궁했다 하늘의 달을 보고 있자니 금사비급의 무술의 심오함이 마치 마음속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이 떠오르고 찌꺼기마저 없는 옹달샘 밑을 보는 것 같았다 곧 아침 해가 떠오르고 정신이 들었다 이 무술은 번복되는 곳이 많고 기교가 많은 것 같았다 금사랑군의 천성이 그렇게 평이한 것도 일부러 어렵게 하여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좋아했던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이렇게 고심한 끝에 그는 금사랑군의 무술에 정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부와 목상도인이 가르쳐준 무술도 더욱 심도있게 향상되었다 그는 두 장의 편지를 태우다가 문득 금사랑군의 계책에 탐복했다 미급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남겨놓은 까닭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본의를 탐색해 하여 마침내 감춰둔 보물지도를 찾아 내게 함이었다 만약 미급이 평범한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면 무술의 정교함도 연구하지 못했을 것이며 십중팔구 지도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두 장의 편지를 다시 겉장 속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다시 산속의 동굴로 가서 금사검을 연마한 후 검을 제자리에 다시 꽂았다 이틀이 지난 후 원승진은 행장을 갖추고 벙어리에게 작별을 구했다 그와 산에서 10년을 함께 지냈으므로 막상 떠나려고 하니 매우 슬펐다 대위와 소괴는 마음이 잘 통했다 그가 떠나려 하자 컹컹거리며 말렸다 원승진은 더욱 헤어지는 것이 가슴 아팠다 벙어리는 이들을 데리고 산미까지 전송해 주면서 비로소 눈물을 흘렸다 원승진은 그간 무예만을 닦고 있다가 하산했기 때문에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신기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백성들의 옷이 남루하고 얼굴은 굶주려서 누렇게 뜬 것 뿐이었다 백 열일을 까니 그곳 백성들이 산중에서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수중에 사부님이 남기시는 분양을 지냈으나 그것으로 음식마저 사 먹을 곳이 없어 무술로서 새나 짐승을 잡아먹을 뿐이었다 수위를 걸어가서 마침내 산서 지방에 들어섰다 그곳에서 굶주린 백성이 굶어 죽은 시체를 개걸스럽게 뜯어먹고 있었는데 참아 볼 수가 없어 황급히 지나쳤다 읍에서는 굶주린 백성의 큰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의 어미를 먹고 그의 어미를 입고 문을 열어 츠망을 맞이한다 츠망은 곡식을 거두지 아니한다 아침에 거두어 가고 저녁에도 거두어 가니 가난을 구하기 어렵네 모든 이들은 문을 열어 츠망의 다스림을 기뻐하자 관병 한 명이 십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소리쳤다 너희들이 그토록 모반의 노래를 부르니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관병들은 채찍을 휘두르면서 군중을 난타했다 굶주린 백성들은 여전히 외쳤다 츠망이 오지 않으면 모두 굶어 죽는다 우리 모두 일어나자 한 무리가 일어나 관병을 붙잡으니 어떤 이들은 때리고 어떤 이들은 매어쳐서 십여 명의 군사들은 모두 곧 맞아 죽고 말았다 원승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츠망의 정세가 날로 더해가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백성들은 끼니를 이울 수 없으니 관에 반발할 뿐이겠지 한 굶주린 이에게 물었다 여보게 츠망이 어디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가르쳐 주게 내 그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려네 그러자 백성은 말했다 듣자하니 츠망은 휘하의 대군을 거느리고 양능과 문이 일대에 계시다는데 오래지 않아 이리로 온다고 합니다 우리들 때부분도 그에게 가서 그의 휘하에 들어가려 합니다 원승지가 또 물었다 방금 부른 노래가 참 듣기 좋던데 그 밖에 또 있소 굶주린 이가 말했다 많지요 그것은 모두 츠망의 부하 이공자가 지은 것입니다 그는 몇 곡을 더 불렀는데 모두 관을 모독하고 츠망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원승진은 들은 대로 길을 따라가다가 황화연변에서 츠망의 소부대와 마주쳤다 인솔하던 대장은 츠망을 찾아왔음을 듣고 지체 없이 이자성에 진중으로 사람을 보냈다 츠망은 신검선원 목인청의 제자가 왔다는 말을 듣고 바쁜 근무 중에도 친히 나와 그를 접견했다 원승진은 그의 기상과 태도가 위험 있고 온화한 것에 매우 탄복했다 츠망은 그의 사부가 강남에 있으며 평소에 사랑하는 제자를 많이 칭찬했다 또한 그는 원승진을 중히 여기며 조치할 뜻을 비쳤다 원승진은 사부님이 없다는 말을 듣자 문득 불편해졌다 다시 최추산에 대해 물었다 목인청과 함께 강남 소왕 등지로 군량미를 조달하러 갔다고 했다 원승진은 사부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자 그는 쾌히 응락했다 츠망은 말리지 않고 장군 이암에게 접대케 하고는 50량을 여비로 내주었다 원승진은 감사해하며 그것을 받았다 이암은 츠망이 데리고 있는 장수였지만서 생차림이어서 유생 같았다 그는 전 병서상부 이정백의 아들로 당대거인 과거의 급제 이엿은하 제애민을 구제하였다고 해서 형광과 부호들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다 한 여협객이 그의 사람 됨을 암호하여 제애민을 이끌고 옥을 공격 그를 구출해 낸 것이었다 그녀는 붉은 옷을 좋아하여 사람들은 홍랑자라고 부른다 했다 이암은 이곳으로 피해와서 모반에 가담치 않을 수 없었기에 홍랑자와 부부지 연을 맺고 츠망에 휘하로 들어왔다 그리고 땅을 고루 나눠갖고 세금을 면해 주어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을 건의했다 츠망은 그의 말에 동조했고 그를 급히 등용했다 츠망은 본시 굶주린 백성의 하나로 모반에 무리를 모은 사람이다 모반하려는 것도 일시적으로 다만 배고픔을 면하려는 것이었다 원대한 폭우도 없이 이르는 곳마다 약탈을 일삼으니 인심을 얻지 못하였다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패하면서 사방을 떠돌아다녔다 이 암이 들어오고 이자성 이 군기를 바로잡고 살륙과 간음을 엉금하자 곧 크게 군세를 떨치게 되었다 이자성은 군을 엄히 정비하는 한편 많은 노래를 지어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여 사방에 퍼뜨렸다 백성들의 굶주림은 면한 길 없는데 관청에는 그나마 식량을 빼앗아가니 츠망이 오면 식량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모두 그를 기다렸다 이 때문에 츠망의 군사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성의 외혼은 이미 파괴되어 있었다 이암은 독사 원숭환을 존경하고 있다가 그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로 예를 다해 진중해서 영접하였다 부인 홍랑자도 나오도록 하였다 홍랑자는 자태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 세 사람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 원승진은 무예 말고는 아는 바가 없었는데 이암과 홍랑자는 그에게 천하의 대세를 말해주었다 그의 안목이 확 트이는 것 같았다 이암의 진중에서 3일을 머물다가 작별을 구했다 원승진은 이암의 풍모에 이끌려 그를 모방하고 싶었다 그래서 서생의 의복을 사서 서생처럼 차려입고 사부를 찾아 길을 떠났다 강남 지방은 부유했다 비록 백성을 학대하고 탐관오리는 있었지만 백성들은 배불리 먹었고 진진의 굶주림에 비하면 이곳은 그야말로 천국이었다 그는 식사를 한 후 동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부드로 나갔다 강변에 큰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을 보고 물으니 부유한 상인 이 금화를 싣고 절강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그 배에 타기로 했다 벤노인은 배삭스를 요구하고 물건을 실은 거상 용덕인에게 의논했다 용덕인은 그가 일개 서생인 것을 보고 쉽게 승선을 허락했다 벤노인이 삿대를 빼고 출항을 하려 하자 갑자기 부두에서 황급히 뛰어오며 소리치는 소년이 있었다 벤노인 영주에 급한 일이 있는데 편리 좀 봐주십시오 저 한 사람만 태워주십시오 원승진은 음색이 맑고 고운 것을 듣고 고 개를 들어보니 놀람을 금할 수 없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년이 있다니 그는 17,8세가량 되었으며 푸른 장삼을 입고 있었는데 머리엔 백옥을 붓인 푸른 두건을 쓰고 있었다 의복은 우아해 두며 등에는 흰 보따리를 메고 입었다 얼굴은 하얗고 투명한 홍조를 띄고 입는데 참으로 준수했다 용덕인도 이 소년의 차림이 화려하고 인물이 출중함을 보고는 호감을 느껴 벤노인에게 발판을 놓게 하고 그를 배에 오르도록 했다 푸른 옷에 소년이 배에 오르자 배가 약간 기우뚱했다 원승진은 그의 몸이 수척에 불과 100근 정도 될 것 같은데 움직이는 것이 200근 무게는 좋기 싫은 듯하자 이상하다고 여겼다 그의 배낭은 별로 크지도 않은데 어쩐 일일까 소년이 올라탄 후 배는 곧 출발했다 그 소년은 선실로 들어와서 용덕인과 원승지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이름은 온청인데 어머님의 병원으로 급히 돌아가는 길이라 했다 그는 용인덕은 마음에 두지 않고 두 눈을 떠서 원승지를 훑어보았다 원영의 말을 들으니 이곳 뿐 같지 않습니다 소생은 원래 광동사람으로 섬서에서 조금 살았지요 강남은 생전처음입니다 원승지는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온청은 다시 물었다 절강에 무슨 볼일이 계십니까 나는 친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때 갑자기 두 척의 작은 배가 이 배의 양옆을 손살같이 지나갔다 온청의 눈에는 작은 배가 돌아간 것을 주시했지만 앞산에 가려워져 볼 수는 없었다 점심 식사에 용덕인은 두 사람을 초대했다 원승지는 밥을 세대 접이나 먹고 닭 생선 야채 등도 적지 않게 먹었는데 온청은 한 그릇만 먹었다 그러나 태도가 아주 우아했다 식사를 마치자 물결을 가르며 두 척의 작은 배가 또 다가왔다 한 척의 뱃머리에 거하니 서서 눈을 부릅뜨고 큰 배를 바라보았다 온청은 눈썹을 모로 세우고 만면에 노기를 띄웠다 원승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어째서 이 작은 배를 보고는 성을 내는 것일까 온청은 곧 무엇을 깨달은 듯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머금고 얼굴을 온화하게 바꾸었다 그는 선원이 가져온 차를 홀짝거리듯 마시더니 차 맛이 떫은 듯 이마를 찡그리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저녁이 되자 배는 한읍에 정박했다 원승지는 연안을 건의로 보려 했는데 용덕이는 배의 선실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온청 역시 입을 삐죽거리며 경멸하듯 말했다 이런 황량한 땅에 뭐 볼 것 있다고 마치 그가 보지 못한 세상을 비웃는 것 같았다 원승지는 이 소년이 매우 거만하다는 것을 알았으나 탓할 생각은 없었다 그는 강남의 경치가 좋고 산수가 뛰어나 화산에 웅원하고 험준함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도중에서는 유람을 즐길 수가 없었으므로 한가롭게 거닐었다 그리고는 술 몇 잔을 마시고 비파를 하나 사가지고 배로 돌아왔다 용덕인과 온청을 청해 함께 식사를 하려 했는데 그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원승지 역시 옷을 벗고 잠을 청했다 한밤중이었다 호련이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다 원승지는 즉시 일어났다 그리고는 사부님이 강호에서는 여러 가지 병고가 일어난다고 한 말을 생각해냈다 조용히 옷을 걸치고 정황을 살피기로 했다 오래지 않아 극히 노젓는 소리가 들리고 하류에서 배가 올라오고 있었다 온청이 이불 속에서 날카로운 장검을 꺼내들고 뱃머리로 뛰어가는 것이 보였다 원승지는 놀랐다 그는 해적의 밀정으로 큰 장사 용덕인을 해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방관할 수 없지 목인청은 산을 떠날 때 세상의 어려움은 마음과 몸으로는 다스릴 수 없으 미 장검을 지니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부의 분부를 따라 비수를 지녔다 평소 단련했던 장검은 화산에 두고 왔으니 지금은 이 비수만을 품고 몸을 일으켰다 작은 배가 다가왔고 배머리에서 한 사람이 거칠게 소리를 질렀다 온 너는 강호의 의기가 생각나냐 생각나지 않냐 온청이 소리쳤다 생각은 뭐고 생각나지 않느냐는 또 무슨 소리냐 우리들은 힘들게 구강을 따라 내려왔다 내가 도중에서 도둑놈을 쭉 이지 않았느냐 이때 용덕이는 놀라서 머리를 들었다 내 척의 배에서는 이글거리는 횃불과 배 안이 가득하게 사람들도 많았다 사람마다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덜덜 떨었다 원승진은 이미 그간의 사정을 들었기 때문에 차분히 그를 위로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당신 일은 아니니까 그 그들은 내 재물을 빼앗으러 온 강도가 아닙니까 용덕인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다 온청이 소리쳤다 천하의 재물은 천하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이 황금이 어떻게 너희 들 것이더냐 그러자 그가 외쳤다 속히 이 천량을 가지고 와라 나눠야 될 게 아니냐 우리들 상방이 천량씩 나누면 내게도 이로울 것이다 온청이 소리쳤다 멋내 맘대로 작은 배에 두고하는 화를 내며 외쳤다 사형 어째서 쓸데없는 입씨름을 하는 거요 그는 천량의 금을 원치 않아 그렇다면 그에게 줄 것도 없어 그러더니 고칼을 들고 큰 배로 올라탔다 용인덕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온몸을 떨다가 두고하니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주멀거렸다 원 원상공 강도가 강도가 빼앗으려 빼앗으려고 해 원승진은 그를 자기 뒤로 끌어세웠다 두려워 마시오 온청은 몸을 기울여 왼발을 날려 크게 소리지르고는 왼쪽 사람은 강물로 차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동시에 목을 쳤다 다른 거한도 칼을 내려쳤는 대 그는 장검을 살짝 비켜 예봉을 피하더니 쨍하고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여 깨의 칼로써 물리쳤다 두 거한 모두 눈 깜짝할 사이에 뱃머리에서 사라졌다 원청은 차갑게 웃으며 소리쳤다 사형 이슬게 빠진 놈들을 이승엔 오지 못하게 해 앞에 있는 거하니 대답했다 가서 이 노인과 오겠다 작은 배에서 두 사람이 용을 쓰며 건너오는 것을 온청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다 사람은 찔린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사 노인이 소리쳤다 우리 용유방과 너희 성냥파는 원래 하수에 와서 우물물을 침범치 않았다 우리에게 너의 오대조의 얼굴이 있으니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 덕분이다 원승진은 성냥파라는 말을 듣자 순간 오싹해졌다 그날 화산에 온 장충구가 스스로를 성냥파라 하지 않았던가 온청은 말했다 너는 내게 허울 좋은 말을 하지 마라 주먹으로 싸울테냐 칼로 하겠느냐 사 노인은 크게 노했다 너는 도대체 강호의 규칙을 따르겠느냐 따르지 않겠느냐 온청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내 좋을 대로 할 뿐이니 무슨 쓸데없는 말이냐 사 노인은 크게 외쳤다 우리 용유방은 이미 예를 다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쌍방의 협조가 꽤 어질 뿐이다 너의 오조는 다시는 우리에게 다수로서 소수를 기만하거나 큰 것으로 작은 것을 기만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승진은 이 말을 들으니 온청의 어떤 오조는 매우 두려운 존재인 것 같았다 온청은 웃으며 말했다 너의 그 알량한 무예를 가지고 나를 당하겠느냐 원승진은 쌍방이 서로 양보하지 않음을 보호자 손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양측의 말을 들어 보건대 용유방이 황금을 훔쳤는데 중간에서 온청이 빼앗아 달아나자 급히 쫓아와 반분하자는 것이었다 온청이 승선했을 때 배가 기우뚱한 움직임도 배낭 속에 이천량의 황금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각해보면 쌍방 모두가 비정상이어서 자신의 무예를 감추고 수수방관할 뿐이었다 사노인은 큰 군도로 바람을 일으키며 배로 뛰어올라왔고 십여명의 거한들도 뒤따라 뛰어올라와 그를 애워쌌다 사노인이 말했다 너의 성냥파의 무예가 강남에서 독보적이라 하지만 사시의 무예 맛 좀 봐야겠다 온청이 코웃음치며 말했다 너 혼자 덤빌테냐 아니면 너희 모두 덤빌테냐 사노인은 말했다 너는 사람 볼 줄을 모르는구나 너희 배에는 다른 친구들이 더 있을 것인데 모두 나와서 강호의 친구들이 사과가 떳떳했음을 증언하게 하라 그는 머리를 선실 입구로 내밀고 말했다 선실에 계신 분들 좀 나오시오 거한 두 명이 선실로 들어가서 원승지와 용덕인에게 말했다 우리 형님께서 좀 나오시랍니다 용덕인은 온몸을 떨며 아무 소리도 못했다 원승지가 말했다 그들끼리 싸우려는 것이니 우리는 다만 증인일 뿐 뭐 신경쓸일 있겠습니까 나갑시다 그는 용덕인을 잡아 끌고 뱃머리로 나왔다 온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한마디 했다 너는 귀신이 되어 나갈 것이다 자 덤벼라 두 개의 칼이 마주 부딪혔다 사노인은 덩치는 컸지만 몸놀림은 아주 민첩했다 그는 나는 듯이 몸을 돌려 온청을 향해 내리쳤다 온청이 날렵하게 피하며 다시 공격했으나 다만 칼등을 칠 뿐이었다 온청이 소리쳤다 재주껏 덤벼봐라 나는 내 사정을 봐주지 않을 테니까 장검을 휘두르며 이렇게 외치자 사노인은 잠시 한눈을 팔다가 으악 하고 소리쳤다 문득 소매깟 찢기고 어깨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몇 마디 욕지거리를 퍼부으면서 다시 군돌을 휘둘렀다 온청은 검을 가볍게 휘둘렀다 장검은 푸른빛을 바라면서 이미 상대방의 몸에 가있었다 원승지는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며 온청의 무술이 한 수 위임을 알아차렸다 사노인의 검은 육중하고 위염 있었으나 검법에 있었는 많이 밀려다 온청은 기교로서 그를 밀어붙이며 기선을 잡았다 사노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가쁜 호흡을 내쉬었다 그러나 몸놀림이 어느새 처음처럼 날렵하지가 못했다 부딪히는 칼놀림 중에서 온청은 약 소리를 내며 사노인의 다리를 찔렀다 그는 안색이 변하며 서너 걸음 물러나더니 오른손을 들어 투고를 세 개나 던졌다 온청은 두 개를 검으로 막고 하나는 피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하필이면 원승지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다 온청은 옆 사람을 다치게 할 것 까다 크게 놀랐다 원승지는 다만 왼손 두 손가락으로 가벼이 투고를 잡았다 사노인과 함께 온고안들은 모두 손에 횃불을 들고 있어 뱃머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으므로 주인은 마치 대낮과도 같았다 온청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기술이 뛰어나십니다 당신은 정령 우예를 착실히 닦으셨군요 사노인은 온청이 원승지를 보고 놀라워하는 틈을 타서 투골 세 개를 던졌다 원승지가 소리쳤다 온형 조심해 온청이 급히 머리를 돌리니 투골 세 개는 불과 세척 앞에 와서 꽂혔다 만약 그가 주의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는 피해 들지 몰라도 두 개는 어리먹었을 것이다 하나는 머리 옆으로 지나가고 두 개는 칼로 막았다 온청은 원승지에게 몸을 돌려 사이를 표하고는 장검을 세워 곧장 사노인을 내리쳤다 사노인은 단번에 찌르지는 못했으나 그의 발풍도를 떨어뜨릴 뻔하게 되었다 온청은 그의 끈기를 탓하며 전력으로 달려들었다 다시 수차례 부딪힌 후 사노인은 오른쪽 어깨를 찔리고 외 마디 소리를 지르며 발풍도를 가판에 떨어뜨렸다 온청은 한 걸음 나가 그의 오른쪽 다리를 냅다 찔렀다 사노인은 처참하게 절규하며 죽어갔다 그의 부하들은 기절초풍하여 사노인을 구하려 했다 온청은 검을 휘둘러 삽시간에 7,8명을 죽여버렸다 원승지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온영 그만하십시오 그러나 온청은들은 척도 않고 계속 검을 휘둘러 두 녀석을 더 해쳤다 나머지는 그의 포악함을 보고 급히 강물로 뛰어들어 몸을 피했다 온청은 검을 들어 사노인의 머리와 두 다리를 베고는 그의 머리와 시신을 강물로 던져버렸다 원승지는 매우 불쾌했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은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머리를 돌려 용덕인을 보니 그 역시 놀라서 온몸이 굳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강에 뛰어든 용유방은 급히 배에 올라타고는 노를 저어 쏜살같이 하류로 내려갔다 원승지는 물었다 그들이 내 재물을 빼앗으려 했지만 빼앗기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그렇게 많은 목숨을 해쳤느냐 온청은 흰자위를 보이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그들의 비겁하고도 악랄함을 보지 않았어요 만일 내가 그들의 수중에 들어갔다면 더 지독했을 것이오 당신은 내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니 나는 마음에 두지 않겠소 원승지는 묵묵히 듣고 있으면서 그가 매우 냉정한 소년이라고 생각했다 온청은 칼의 혈흔을 닦아내고 칼집에 꽂았다 그리고는 원승지에게 인사치레를 건네었다 원영이 마침 내게 경고해 주어 내가 투고를 피했으니 사실은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원승지는 얼굴이 발그레해진 채 역시 절을 하고 무언의 답을 던졌다 이미 소년은 예를 갖출 때는 더없이 정중해졌다 흉악할 때는 맹수처럼 사나워지는 그였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본성일까 온청은 선원을 불러 뱃머리에 혈흔을 씻어내도록 일렀다 선원은 방금 혈투를 본 까닭에 한마디 불평도 없이 가판을 씻고 돗대를 씻어내고는 출항을 서둘렀다 그는 또한 선원을 불러서 용덕인에게 술과 안주를 갖다 주도록 했다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이나 전도되었다 그리고는 원승지와 함께 뱃머리에 나와 달을 감상하는 것이었다 그는 조금 전에 혈투나 무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몇 잔의 술만 들었다 달은 언제 뜨려나 술을 들어 하늘에 물어본다 책 푸른 하늘은 달을 붙잡을 수 없어 달이 언제 뜨기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않은 걸 원형 안 그래요 그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원승지는 그의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다만 그 나름대로 흥얼거릴 뿐이었다 그는 어릴 때 몇 년 동안 책에 빠져 잇었는데 목인청에게 무예를 익힌 후부터는 근년에 비록 우연히 한 권을 읽었지만 정상적인 공부는 하지 못했다 그래서 문자에 대해서는 한이 맺혀 있었다 온청이 말했다 원형 달은 밝고 바람은 맑으니 우리 영구 여러 사람이 한 귀식 지어 시를 이름을 하는 것이 어때요 영구 영구가 뭐지 나는 할 줄 몰라 온청은 픽 웃고는 대신 원승지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갑자기 작은 배는 파란을 일으키며 빨리 저어갔다 온청의 안색이 변하더니 이내 냉소를 띄고는 다만 술을 마실 뿐이었다 배는 순조롭게 하류로 내려갔는데 순식간에 두 척이 다가왔다 온청은 술잔을 내려놓고 갑자기 몸을 날려 두 발로 돗대를 몇 번 쳐서 후미로 떨어뜨리고는 선원의 손에서 키를 빼앗아 힘껏 잡아당겼다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곧장 작은 배와 부딪힐 것 같았다 작은 배는 황급히 피하려고 했지만 큰 소리와 함께 두 배는 이미 부딪히고 있었다 원승지는 아이쿠 하면서 작은 배 안에 세 사람이 큰 배 뱃머리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동작이 꽤나 빨랐다 이때 작은 배는 이미 뒤집어져 있었다 원승지는 원래 작은 배에 다섯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 두 사람 중 하나는 키를 잡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노를 잡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제대로 뛰지 못해 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 하고 외치면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이 일대의 물살은 매우 급했다 더구나 캄캄한 밤중에 물에 빠진 것은 정말이지 재수 없는 일이었다 원승지는 온청의 악랄하고도 무자비함을 저주하면서 두 사람이 물 위로 떠 오를 때를 기다려 돗줄을 끊고 배전에서 몸을 날려 강물로 뛰어들었다 한 손으로 한 사람씩 물에 빠진 자들의 머리를 잡고 이빨로 물고 있는 밧줄에 힘을 빌어서 강 표면에 올가미를 던져 두 사람을 배로 끌어 당겼다 이때 그는 혼원공을 썼던 것이다 목상도인이 가르쳐준 몸을 가볍게 하는 무공도 사용했다 네 사람이 크게 소리쳤다 한 사람은 온청으로 그는 이미 후미에서 뱃머리로 왔으며 나머지 셋은 작은 배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다 원승지가 두 사람을 내려놓고 달빛 아래 세 사람을 보니 한 사람은 오십여세의 수척한 노인이었다 듬성듬성 수염이 나 있었으며 또 한 사람은 중년의 거한으로 기골이 장대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삼십 전후의 부인이었다 그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몸놀림이 준수합니다 존함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스승은 누구십니까 원승지는 주먹을 싸주며 대답했다 성은 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물에 빠져 위험한 것을 보고 구한 것입니다 선배님 면전에서 실례를 무릅쓰고 비천한 무의 솜씨를 썼으니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렇게 보지도 마십시오 그 노인은 원승지가 매우 겸손한 것을 보고 의외라고 여기는 눈치였다 그러나 온청에게는 차갑게 대답했다 얘는 갈수록 대담해지는구나 그러나 이렇게 훌륭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다행이다 이분은 너의 친구냐 온청은 얼굴이 빨개지며 노기를 띄었다 나는 당신을 어른으로 받들 터이니 당신도 나를 존중해 주시오 원승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들 태도를 보니 전부 정상이 아니 네 뒤죽박죽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는 곧 명랑한 소리로 말했다 이 5년과는 평소에서 만나서 교분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 2 있으면 좋게 상의해서 불필요하게 칼과 창으로 화기를 깨지 않도록 합시다 노인은 말이 없었지만 온청은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당신은 두렵다면 몸조심이나 신경 쓰시오 이 소년은 정말 뻑뻑하군 원승지는 이렇게 생각하며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은 원승지의 말을 듣고 그가 온청의 친구가 아님을 알고 기뻐했다 원형이 저온의 무례함을 따르지 않으니 잘 됐소 이리 수습되기를 기다려 우리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소 꽤 의미 있는 말이었다 원승지는 대답치 않고 저를 한 후 온청의 뒤로 물러났다 노인이 온청에게 물었다 너처럼 어린애기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다니 나는 너를 때렸을 뿐인데 너는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생명을 어떻게 했지 온청이 대답했다 나는 혼자인데 당신들은 수많은 거안들 을떼지어 몰려왔소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몇 사람은 당신들 따수가 소수를 기만한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사정이란 금을 주고도 수습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흐트러뜨리지 않고 간수 잘한 것이 잘못인가요 그의 어존은 뚜렷하고 분명하였다 노인은 그에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때 부인이 돌연 양이 말을 찡그리며 말했다 꼬마야 너의 온가 사람들은 갈수록 너를 예의없게 가르치는구나 나는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온청이 대합했다 어른도 어른다워야 하고 거칠의 만으로도 잘 되지 않을 것이오 노인은 크게 노해 오른손으로 쾅하고 치니 뱃머리에 탁자가 박살이 났다 온청이 입을 열었다 노인장의 무예가 어떠한지는 이미 알고 있으니 그 하찮은 무술을 가지고 어찌 후배 앞에서 놀릴 수 있겠는가 당신 이 무술을 더 배우고 싶으면 우리 할아버지께로 가보시오 노인은 화를 냈다 너는 내 조상에게 머리도 들 수 없다 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그들이 재주가 있었다면 여자로 하여금 너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온청의 안색은 참담하게 변하더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다 노인과 부인은 도리어 크게 웃었다 원승진은 온청이 눈물을 흘리며 비분을 참지 못함을 보았다 그리고 자기에 비해 노련한 그가 어떻게 격한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이 노인은 공연히 부모 얘기를 꺼내서 아직 어려서 분별력이 없는 소년을 울리는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했다 그는 본래 쾌히 두 사람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온청이 속는 것을 보자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노인은 음산하게 말했다 울면 무슨 소용 있겠니 가서 금을 가져오너라 우리가 쓰려는 것이 아니고 산호인의 미망인에게 줄 것이야 이 원형도 반분해야 마땅하다고 했어 원승진은 급히 손을 저었다 나는 그러지 않았소 온청은 겁을 집어먹고 울먹였다 나는 결단코 주지 않겠어 그거하는 코웃음을 치며 이미 돛을 걷었는데도 배가 순조롭게 나아가는 것을 보고 뱃머리에 큰 닷을 들어서 공중에서 한 번 돌이고 강연안으로 던졌다 그 닷은 철로 단련된 것으로써 좋게 이래 끈은 되는데 그 무거운 것을 저렇게까지 멀리 던지는 것을 보니 과연 대단한 힘이었다 돛을 강연안으로 던지자 배가 멈췄다 거하니 말했다 거저올테냐 가져오지 않을테냐 온청은 소매 끝으로 눈물을 닦았다 좋아 당신들에게 주겠어 그는 선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두 손에 배낭을 들고 나왔는데 얼른 보기에 더욱 묵직해 보였다 그 거하니 열려고 하자 온청이 소리쳤다 아니 이렇게 해야 쉬워요 손에 힘을 주어 배낭에서 바람처럼 꺼내 물속에 풍덩 던져버렸다 너희들은 나를 죽이고 금을 차지하려고 했지 잊지 마라 거하는 소리를 지르며 칼을 빼어 그를 찔렀다 온청은 배낭에서 이미 칼을 꺼냈기 때문에 두 칼이 부딪혔다 노인이 소리쳤다 그만 거하는 물러났다 노인은 눈을 흘기며 냉소를 머금고 말했다 과연 용에서 용나고 봉황에서 봉황난이 그 아비의 그 아들이로다 오늘 내가 내 앞에서 방자하게 굴었겠다 그는 돌연 일어나 온청 앞에 섰다 온청은 칼을 휘두르며 찔렀으나 노인은 빈손으로 나와서 손으로 바람을 일으키는데 힘이 대단했다 온청은 비록 칼을 들고 있었으나 점점 밀렸다 십여 앞을 부딪힌 후 온청은 내장을 노인의 소나 귀에 잡히고는 검을 떨어뜨렸다 노인은 발끝으로 검을 집어서 왼손으로는 칼자루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칼끝을 쥐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둥글게 해서는 쨍그란 검을 두 동강 내버렸다 온청이 놀랐다 노인이 말했다 오늘 내 몸에 표시를 남겨 두는 것은 내가 푼 일 나의 위력을 잊을까 해서이다 그는 끊어진 칼을 들고 그의 얼굴에 대었다 온청은 피할 수 없이 그의 얼굴에 새기는 것을 견디어야 했다 원승진은 생각했다 손을 쓰지 않으면 온청의 얼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돼 주머니에서 동전 한 잎을 꺼내 노인의 손 안에 있는 칼을 던졌다 쨍 소리를 내며 노인의 손은 살짝 움직였고 그것은 끊어진 검을 맞추어 손에서 떨어지게 했다 온청은 놀랐으나 내심 기뻐하며 원승지에 뒤로 와서 그가 보호해 주기를 기대했다 노인의 이름은 영채 용유방의 맹주다 성냥파의 오조 여칠 선생 등을 제외하면 무술의 딸을 자가 없었다 그는 맨손으로 매도 잡을 수 있으니 칼을 절단내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 작은 비밀무기가 맞고 떨어지니 평생의 대치욕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자의 손은 어떻게 된 것이지 거한과 부인은 이미 황금이 강물 속으로 사라진 것도 잊어버리고 멍해 잊었다 부인이 말했다 어른 가시지요 이 원형을 만났으니 오늘은 저 아이를 용서하시지요 온청이 소리쳤다 저들의 본성은 저들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고요 그렇지요 원승지는 이마를 찡그리고 이들과 헤어지 기가 어려워진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로 했다 부인은 한패가 될 것을 제의했지만 그것을 거절하자 만면에 노기를 띄었다 영체는 내려가며 말했다 그대의 무예는 정말 뛰어나오 오늘 만난 것도 인연이니 권법을 겨뤄봄이 어떨까 그는 매를 맨손으로 잡는 힘을 20여 년 똥 안 닦아왔기에 꽤 자신이 있었고 비밀무기 사용 기술도 좋았기에 권법에서는 그에게 질 수 없었다 원승지는 깊이 생각했다 노인장의 권법은 이미 보았는데요 이 소년은 흉악하고 교활한데 어째서 그에게 금을 맡겼습니까 영체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는 매우 훌륭해 한마디를 남기고 옷깃을 바로 했다 원영 함께 가시지요 영체는 온청에게 많은 눈을 부릅뜨고 한마디 했다 오늘은 내게 나의 가르침을 베푼 날이다 온청이 말했다 당신들의 악랄함을 알았어 무술이 뛰어나면 감히 덤비지 못하며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가는구나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 쓰지 않고 원승지가 그들과 함께 갈까봐 겁이 났다 이미 원승지의 무술이 경지에 달하여 영체는 적수가 아님을 알았다 영체가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원영은 나이는 어리지만 사귈 만하니 우리 함께 갑시다 두려워할 것 없소 원승지는 대답했다 노인장께서는 그렇게 보시니 우습군요 원승지는 말했다 안심하시오 온청은 차갑게 말했다 그들은 강자에겐 굽신거린다구요 당신을 데려가 용파의 맹주로 삼겠어요 영체는 녹이 충천하여 그의 뺨을 때리고 원을 향해 외쳤다 우리 한번 겨뤄보자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맞붙었다 실제 원승지의 무예가 한 수위였지만 그는 영체의 이 지방에서의 명성을 생각해서 일부러 져주기로 했다 영체는 득이 만만해서 연안의 부하들 중 유씨 형제들에게 온청이 강에 빠뜨 민 황금을 찾게 했다 그들은 강물로 뛰어들 어황금을 찾았다 유씨 형제들이 잠수해서 금을 찾아내자 거한과 부인이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헤엄을 칠 줄 몰랐고 유씨 형제들이 구하기엔 너무 멀리 있었다 그때 온청은 닻을 거두어 배를 돌렸다 그러자 영체는 크게 노하며 물에 뛰어들었다 원승지가 그들을 구하려 하자 온청이 되들었다 당신은 대체 나를 도와주시려는 겁니까 저 노인을 구하려는 겁니까 그는 못내 아쉬운 듯 허우적 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주에 도착하자 원승지는 용인덕에게 감사해하며 선원에게 는 오천을 주었다 선원은 생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처음 만지는 것이 어서 극구 사양했다 그러나 원승지와 온청의 힘이 살인도 불사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업이 받았다 온청은 배낭에서 금을 꺼내 반분한 후 한 묶음은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원승지에게 주었다 당신 것이에요 하며 그는 훌쩍 떠나버렸다 원승지는 형주를 거쳐 난가산 부근의 성냥읍에 이르렀다 성냥이라 함은 난가산 두 봉우리 사이에 기둥처럼 끼어 있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원승지는 마을 어귀에서 한 농부를 만나 물었다 여보시오 온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부는 놀라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모릅니다 얼굴에는 증오의 빛이 영역했다 원승지는 또 음식점으로 들어가 물었다 그 주인도 냉담하게 대답했다 노형은 온갖 집에 무슨 볼일이 있습니까 원승지가 다시 덧붙였다 나는 단지 어떤 물건을 돌려받으려 합니다 주인장은 냉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의 친구군요 그렇다고 왜 굳이 내게 묻습니까 원승지는 그들이 이렇게 냉담하게 구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불러 몇 푼 쥐어주면서 온가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그 아이도 역시 화를 내며 말했다 온가 집이요 바로 저 큰 집이에요 저는 갓 이해 안 가겠습니다 원승지는 그제서야 온가가 이 지방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원승지가 온가의 집 앞에 당도하기도 전에 그 집 앞에서는 일대 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다 농민이 삽과 괭이를 들고 집 앞에 있는 밭에서 큰 소리를 외쳐대었다 당신들이 사람을 때려 중상을 입혔으며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나도 그만둘 수 없어요 온가 놈들 빨리 나와 목을 내놓아라 사람들 중에는 7,8명의 부녀자들도 섞여 있는데 머리를 풀고 땅에 앉아 울고 있었다 원승지는 그쪽으로 건너갔다 형씨 당신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소 아 당신은 길을 가는 상공이군요 이곳 온가의 횡포 마을입니다 어제 시골로 내려와 새를 걷어갔는데 정가들이 며칠만 여유를 달라고 애원하자 그들은 사람들을 벽에다 밀어붙여 중상을 입힌 것입니다 정씨의 아들 손자들이 그들에게 대항하자 몰매를 때려 전신에 상처를 입혔어요 세 사람 모두 회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주들이 악랄하지 않습니까 상공께서 이를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여러 농민들은 더 욱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어떤 사람이 괭이를 들고 문을 거세게 찍어대었다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담에 던지기도 했다 그러자 갑자기 대문이 열리면서 한 무리 사람들의 그림자가 나왔다 농민들이 우물주물하는 사이 이미 7,8명은 그들을 잡혀서 이 세 장 밖으로 나가 떨어졌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원승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솜씨구나 주의 깊게 그를 살폈다 그 사람의 몸집은 빼빼하면서 길었고 누구스러움한 얼굴에 눈썹이 위쪽으로 치켜져 있었다 얼굴 표정은 아주 날렵하고 강해 보였다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들 이 짐승만도 못한 녀석들아 어쩌자고 여기에 와서 이를 버리는 거냐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여러 사람들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그 사람은 앞으로 걸어와 다시 몇 사람을 잡아서 집어던졌다 원승지가 그가 사람을 던지는데 마치 허수아비를 던지는 것처럼 전혀 힘들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는 이 사람이 온청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저 사람과 온청이 같이 있다면 영체 등도 대적할 수 없고 자기의 장점도 나타낼 수 없으리라고 판단했다 사람들 중에 세 명의 농부들이 앞으로 나와 큰 소리로 항의했다 너희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우리들이 비록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역시 사람이다 그러자 빼빼 마른 사람이 냉소하며 대답했다 이놈들 너희들은 아직도 맛을 덜 봤냐 몸을 획 돌리는 동시에 중년 농부의 뒷덜미를 잡고 던져버리니 그는 동쪽 담장에 부딪히며 힘없이 떨어졌다 이때 두 명이 젊은 청년 농부가 괭이를 들고 덤벼들어 그의 머리를 때렸다 그 말은 사람은 왼손으로 획 잡아채었다 두 개의 괭이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곧 두 사람의 가슴을 문쪽 기관석 위로 던졌다 원승진은 이 사람들이 농민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자 심히 화가 치밀었으나 그의 무공이 대단함을 보고는 만약 이 일에 휘말려 들어가면 더욱 복잡해질 것 같아 그들의 일이 다 끝나는 대로 온청을 만나 황금을 교환한 뒤 즉시 움직이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마른 사람이 뛰어들었다 앞에 있는 세 사람을 담모퉁이에 있는 돌에다 내 동댕이 친히 죽지 않으면 심한 중상을 입을 것이다 이때 원승진은 의협심이 자극되어 어떤 화가 생길지 생각도 않으며 앞으로 몸을 날려 왼손으로 중년 농부의 오른쪽 정강이를 붙잡아 땅에다 놓고 아광신전법으로 몸을 마치 화살처럼 빨리 날려 두 사람의 청년 농부의 등을 붙잡아 세우고 가볍게 놓았다 이 아광신전법은 목상도사가 전한 경공절기로 몸에 빠르기로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것 그는 본래 쉽게 나타내려 하지 않았지만 급히 사람을 구하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온 시집의 위치도 알았으니 저녁에 다시 올라와서 금을 건네주기로 했다 그래서 마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세 사람의 농부는 거의 죽은 듯 누워있어 아무런 소리도 못 내고 그 자리에 멍청하게 있었다 깡마른 사람이 그의 이와 같은 무공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세 사람을 던지는 수법이 극히 신속했음에 속으로 두려워 했다 그러나 던지는 방향이 같지 않았다 그가 몸을 돌려가는 것을 보고 급히 쫓아가 그의 어깨를 쳤다 친구 조심하시오 등을 치는 방법은 대력청근 중수법이었다 원승진은 피하지 않아 어깨에 약간 통증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중수법을 풀려면 오히려 반격하지 않는 것이다 마른 사람이 깜짝 놀라며 거듭 말했다 당신은 이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나와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원승지가 예를 갖추며 대답했다 대단히 미안하오 형제들이 인명에 대해 시끄럽게 굴며 모두가 번거롭게 하기에 무례하게 그들을 도운 것뿐이오 이것은 죄를 지은 것이나 노형의 무공이 이렇게 높은데 이 농민들과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소 마른 사람이 그가 겸손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잠시 저기를 좀 갈아 앉히는 듯 빼물었다 조남이 류시옵니까 이곳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원승지도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원가입니다 원시 성을 지닌 친구가 있는데 여기에 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나도 원가인데 선생은 누구를 찾으시는지요 온청 원상공을 찾으려 합니다 그 사람은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아직 흩어지지 않은 수십 명의 농민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들 아직도 죽고 싶은 거냐 빨리 꺼져버려 농민들은 원승지와 마른 사람의 대화와 또 두 사람의 무공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뿔뿔이 헤어졌다 그들은 멀리 도망가면서 큰 소리로 욕을 퍼부어댔다 멀리 갈수록 그 욕은 소리로 변해버렸는데 원승지는 사투리 때문에 무슨 욕을 하는지 몰랐다 마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고 원승지에게 권했다 집에 들어가 차 한잔 하시지요 원승지는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큰 대청이 있었는데 가운데 액자 위에 크게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세덕당이라는 글자였다 모든 설비가 깊이 고려하여 지은 것으로 호화롭고 운치가 흘렀다 마른 사람이 원승지에게 수저에 앉게 한 후 하인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했다 여윈 사람은 끊임없이 원승지의 스승과 누구의 무공을 전수했는지를 물었다 어투는 비록 겸손하고 공손했지만 그러나 원승지는 그가 적의를 품고 있음을 느꼈다 온청을 뵙고 그에게 물건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온청은 내 사제이며 저는 온정이요 사제는 지금 출타 중이며 곧 돌 아울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승지는 이런 행동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더구나 백성들을 이용물로 삼아 우리들과 왕래하는 것은 싫었다 그러나 온청은 이미 부재 중이니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온정관은 실제로 별로 할 말도 없어 둘은 침묵하여 앉아 있었다 모두 무료함을 느꼈다 정오까지 기다렸는데도 온청은 돌아오지 않았다 온정은 하인을 시켜 밥을 가져오게 했는데 아주 진수성찬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갔다 원승지는 더 참을 수 없어 이곳도 온청의 집안이니 금덩이를 여기에 놓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황금 보따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동생의 물건이요 번거롭겠지만 형씨가 전해주십시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때 호련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모두 여자들의 소리로 그 중에는 온청의 웃음소리도 섞여 잇었다 온정이 알려졌다 사제가 돌아왔습니다 원승지가 나가려고 하자 온정이 말했다 형씨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원승지는 그의 얼굴빛을 보니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온청은 돌아오지 않았다 온정은 대청으로 들어와 사제가 옷을 갈아 입으로 갔으니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온청이란 자는 정말 여자스럽군 손님이 온 것을 보고는 옷을 갈아입다니 다시 한참을 기다리자 온청이 내당에서 나아 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자색장 삶을 입고 허리에는 황색으로 된 거위형 허리띠를 매고 머리에는 명주를 둘렀다 얼굴엔 가득히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원형 이곳을 왕님 해주셔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온형이 있고 간 이 물건을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온청이 녹이뛴 소리로 한마디 했다 그대는 나를 멸시하는 거요 원승지가 공손히 대답했다 온형 전혀 그럴 의도는 없소 단지 이것을 받을 수 없을 뿐이오 그럼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온정과 온청에게 가깝고 개숙여 예를 갖추었다 온청이 그의 소매를 붙잡으며 말렸다 갈 수 없어요 원승지는 깜짝 놀랐다 온정의 얼굴빛도 변해 있었다 한밤중인데 창밖에서 문득 통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원승지는 이곳에 온후부터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방 잠에서 깨었다 내다보니 어떤 사람이 창밖에 앉아 웃으며 지껄이고 있었다 달 밝고 바람 서늘한 좋은 밤이구나 원형은 배반할 염려가 없으니 얼마나 좋으냐 원승지는 온청의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 밖으로 나갔다 과연 밝은 달빛이 물에 비쳐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았다 창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는데 마치 방안을 살피고 있는 것 같았다 좋아 내가 옷을 입고 나오지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구나 이 깊은 밤에 어째서 이러고 있을까 하고는 옷을 입고 나서 비수를 허리에 감춘 뒤 밖으로 나갔다 온청이 나무에서 뛰어내리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함께 갑시다 그는 땅에서 대나무 바구니를 집어들었다 원승지는 그의 술수가 무엇인지를 몰랐으나 어쨌든 함께 나갔다 두 사람은 천천히 뒷산을 향해서 걸었다 산은 그리 높지는 않았으나 나무가 울창하고 사방이 옅은 안개로 덮여 있었다 두 사람은 연한 풀을 밟으며 걸었으나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시원한 바람이 불고 꽃향기가 온통 그윽하였다 멀리 바라보니 붉은색과 백색이 어울려 멋진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원승지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신선히 사는 곳 같구나 온청이 곁에서 대답하였다 이 꽃들은 모두 내가 직접 기른 것들입니다 어머니와 소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소 온청이 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다 원승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으나 꽃과 달을 보니 모두 사라져버렸다 모퉁이를 돌아가니 조그만 정자가 하나 잊었다 온청은 원승지에게 돌 위에 앉으라고 권하고 바구니를 여러 작은 술병과 술잔 두 개를 꺼내어 가득히 따르면서 말했다 이곳에서는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원승지가 술안주를 보니 과연 모두 채소와 과일 종류뿐이었다 온청은 또 바구니에서 통소를 꺼내들었다 제가 한 곡조 불어보겠습니다 원승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온청이 천천히 통소를 붉기 시작했다 원승지는 음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매우 아름답고 부드러운 음색이라고 느껴졌다 온청이 한 곡을 불고 나니 싱긋 웃었다 당신은 어떤 곡조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불어드리고 싶어해요 원승지가 극적거리며 대답하였다 내가 아는 곡조는 아무것도 없소 아무튼 당신은 아는 것도 많고 어쩌면 그렇게 총명합니까 온청이 명랑하게 웃었다 그는 다시 통소를 가다듬어 들고서 한 곡을 더 불어주었다 이번에는 더욱 아름다운 곡이었다 그 음률은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마치 신선의 세계에 있는 듯이 느껴지게 하였다 이때 원승지는 근처에서 꽃향기 이외의 엷은 화장품 냄새를 맡았다 원승지는 사실 이 사람의 장부의 기계 같은 것은 별로 없지만 그의 외모가 그런대로 준수한데 어째서 붐 같은 것을 바르고 있는 것일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였다 원승지가 생각에 잠겨있자 온청이 물었다 당신은 내 퉁소 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가 보군요 원승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온청은 또 퉁소를 입에 가져갔다 이번에는 그 음색이 너무나도 철양하였다 원승지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 듣고 있는데 갑자기 퉁소 소리가 멎었다 그리고는 문득 온청이 그 퉁소를 분질러 두토막이 나게 하였다 원승지가 깜짝 놀라서 그에게 물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온청은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원래 누구에게도 내 퉁소 소리를 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칼만 휘두를 줄 알지 이 소리는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원승지가 조급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소리가 좋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온청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일 떠나면 다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더 이상 이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잠시 끊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내 성격이 좋지 않은 것을 내가 잘 알죠 그러나 저도 어쩔 수가 없군요 당신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도 나는 압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원승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잡고 있었다 온청이 또 말을 이었다 이제 당신은 영원히 여기에 올 수 없고 나 또한 당신을 볼 수가 없겠지요 그의 말뜻을 잘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내 우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이라서 원승지는 감동하여 대답하였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당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전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온청이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래요 원승지는 그런 글을 지켜보며 계속 이야기했다 내가 보기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온청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말씀드리죠 그러나 당신이 나를 더욱 싫어할까 봐 두렵군요 원승지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온청은 천천히 얘기를 시작했다 좋습니다 말씀드리죠 저의 어머니께서는 처였을 때 누구에겐가 속아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낳자마자도 망갔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한 그는 말을 잊지 못하고 어느덧 눈물을 흘렸다 원승지가 달래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그렇다고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쁠 뿐이죠 이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온청이 겨우 말을 이었다 그 그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사람들 사람들은 뒤에서 나와 어머니에게 욕을 한답니다 원승지가 조금은 흥분하여 말했다 어디 그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도와드리죠 이제야 제가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당신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온청은 이 말에 크게 기뻐하였다 원승지는 그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자기 역시 따라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당신을 만나러 온다는 것이 그렇게 더 좋은가요 온청은 문득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정말 꼭 오시는 거죠 원승지는 맹세하듯 거듭 강조했다 나는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원승지는 놀라서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냉랭하게 중얼 거렸다 벌써 3경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도둑무해라도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온정이었다 그는 화를 내면서 손을 허리에 대고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에게 하듯이 소리를 쳤다 온청도 그를 보자 노기를 띄우며 말했다 왜 왔습니까 온정이 대답했다 너 자신한테 좀 물어보지 그래 온청이 소리를 높였다 나와 원영은 여기에서 다를 감상하고 잊었소 누가 당신을 청하기라도 했나요 여기는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셋째 할아버지 말씀을 듣지도 못했나요 그러자 온정이 원승지를 손으로 가르키며 물었다 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왔지 온청이 대답했다 내가 청했어요 당신은 상관하지 마시오 원승지는 두 형제가 서로 기분이 상한 것 같아 불안하였다 그래서 좋은 말로 했다 이제 달 구경은 다 했으니 모두 가서 쉬도록 합시다 그러자 온청은 완강하게 고집을 부렸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거기 그냥 좀 앉으십시오 원승지가 머뭇거리며 다시 주저앉았다 온정은 땅만 내려다보고 아무 말도 없다가 원승지를 증오가 가득 찬 눈으로 쳐다보았다 온청이 화가 난 듯 투덜거렸다 이 꽃들은 모두 내가 직접 기른 것이야 그러니 보지 마시오 온정이 대답했다 나는 이미 다 보았으니 이제 냄새나 좀 맡아야 되겠소 그리고는 코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온청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찔레꽃 몇 송이를 꺾어 팽개치고는 훌쩍였다 너는 나를 속였다 찔레꽃을 망치는 것이 너는 그렇게도 좋으냐 온정은 얼굴이 굳어지며 가다가 말고 다시 고개를 돌려 한마디 했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원승지는 광동 야만이니니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마라 너 너는 사생아 온청은 여전히 울면서 대답했다 내가 나를 생각해 준다고 너는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잖아 나는 원영과 여기 있을 테니 너는 할아버지께 가서 모두 물어봐라 너는 아주 훌륭하게 태어난 줄 아느냐 온정은 더 이상 대꾸 없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아갔다 온청은 정자에 돌아와 앉았다 얼마쯤 시간이 지난 뒤 원승지가 물었다 어째서 당신 형에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온청이 대답했다 그는 진짜 형이 아닙니다 나의 어머니가 온가인데 외가 쪽이죠 그는 나의 어머니 당형의 아들이죠 만약 내가 아버지가 있고 집이 있다면 더 이상 이 집에 살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멸시 받지 않아도 될 텐데 여기까지 말하고는 그는 또 눈물을 흘렸다 원승지가 달랬다 내가 보기엔 그 사람도 당신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당신 이 글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요 온청은 갑자기 부드러운 얼굴로 웃음을 보였다 나는 그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가 오히려 날뛰는 것입니다 원승지는 그가 울다가 웃다가 하는 것을 보고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하였으나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고는 오히려 동병상년의 감정을 느꼈다 제 아버지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내 나이 7살이었고 나의 어머니도 그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온청이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당신은 원수를 갚았습니까 원승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나는 정말 불행 당신이 원수를 갚을 때 나도 반드시 돕겠습니다 원승지는 그 말에 감격하여 상대방의 손을 움켜잡았다 온청이 계속 뒷말을 이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나 나도 도움이 될 때도 있을 것이니 마땅한 게재만 된다면 반드시 당신을 돕겠습니다 원승지는 감격스러운 어조로 받았다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나는 1년 동안 거의 친구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당신을 만나다니 온청이 숙연히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나는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아마 당신에게 패 끼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원승지가 호쾌하게 웃었다 나는 이미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쁜 마음도 이미 알고 있으니 더 이상 개의치 마십시오 온청은 기쁜 얼굴로 수궁했다 그러면 저는 안심하겠습니다 원승지는 그의 태도가 조금 전과 전혀 다르게 변한 것을 보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내가 하는 말을 온영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세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이고 둘째는 셋째 외할아버님이고 그리고는 바로 당신입니다 원승지도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내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말도 옳으니 들을 건 모두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온청은 단호했다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비록 사람들 말이 옳다고 해도 나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원승지가 웃으면서 달래였다 당신은 정말 어린아이 같군요 당신 지금 몇 살입니까 18살입니다 당신은요 나는 당신의 두 배쯤 됩니다 그러자 온청이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나는 친형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주 의형제를 맺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승지는 갑자기 듣는 말이기도 하거니와 무슨 큰일이라도 생길 것을 염려하여 얼른 대답할 수가 없었다 온청은 그가 대답하지 않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는지 갑자기 일어나 정자에서 달려나갔다 원승지는 놀라서 황급히 그 뒤를 쫓아가며 물었다 온 형제 내가 화나게 했습니까 온청은 그의 형제라는 말을 듣더니 기쁜 얼굴로 대답했다 당신은 나를 싫어하지 않는군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에게 형제가 된 것을 알리죠 원승지가 말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맹세하기로 하지 두 사람은 다를 보고 꿇어 앉아 어떤 외로움도 함께 할 것을 맹세했다 온청은 일어나서 원승지에게 절을 하고 씩씩하게 큰형 하고 불렀다 원승지도 마주 절을 했다 너는 나의 동생이다 자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 오늘은 그만 가서 자기로 하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왔다 다음날 아침 원승지가 아침을 먹고 있는데 온청이 방으로 들어섰다 형님 밖에 어떤 여자가 와서 금을 요구하는데 함께 나가 봅시다 원승지가 좋다고 했다 두 사람이 대청 입구에 왔을 때였다 발걸음 소리가 급하게 들려왔다 대청으로 들어가니 온정 2점을 치는 젊은 여자를 상대로 무술을 단련하고 있었다 옆에는 두 명의 노인이 지켜보고 있었다 한 명은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공수를 하였다 온청이 막대기를 가진 노인에게 다가가 뭐라고 귓속말을 하였다 그 노인은 원승지를 자세하게 뜯어 보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녀는 대략 18-9세쯤 되어 보였다 용모가 수려하였으나 대련 때의 법도가 엄하였다 원승지는 그녀의 검법이 볼수록 의아하였다 그 소녀가 장검으로 온정의 어깨를 겨누고 앞으로 나가자 그가 즉각 반격하였다 그런데 그 속력이 너무나 빨라 그 소녀의 장검이 온정의 단도를 떨어뜨렸다 온정도 빨랐지만 그 소녀는 더욱 빨라서 상대가 안 되었다 온정이 놀라 뒤로 몇 발자욱 물러섰다 소녀는 앞으로 곧장 나가 장검을 휘두르며 민첩하게 공격하였다 원승지는 이미 그녀의 무예가 대단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온청도 소녀가 온정의 적수가 못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냉랭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온가의 무예는 물건이나 공격하면 딱 알맞겠다 소녀가 다시 칼을 움켜쥐고 공격을 하자 온청은 더욱 분발하여 한칼 한칼 결연히 내리치며 공격하였다 형세가 바뀌어 이번에는 소녀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원승지는 정세의 급박함을 보고 갑자기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어찌나 긴장되었는지 순돌릴 틈도 없는 것 같았다 날카로운 칼 이달리는 소녀의 몸을 내리쳤다 온청이 놀라서 소리쳤다 두 노인도 모두 일어났으나 나와서 도와주지는 않았다 원승지는 오른손으로 온청의 팔을 붙잡아 가볍게 밀고 왼손으로는 소녀의 팔을 붙잡아 끌어 그를 넘어뜨렸다 사람들은 놀라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였다 원승지가 소녀에게 말했다 아가씨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소녀는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들과는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더럽고 싶은 사람은 돈을 가지고 오시오 원승지가 대답했다 아가씨 날 이상히 여기지 마시오 누구에게서 사사를 받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비웃는 듯한 소리로 대답했다 귀찮게 굵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더니 곧장 밖으로 나가버렸다 원승지가 뒤따라 가며 말을 붙였다 가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돕겠소 그러자 소녀는 멈춰서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원승지가 정색을 하고서 대답했다 나는 원가라는 사람이오 그러자 소녀는 상대방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그럼 혹시 안대랑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원승지는 그 말에 갑자기 몸을 떨며 손을 마주친 채 급히 대물었다 나는 원승지요 그러면 당신은 소해 소녀는 대답 대신 원승지의 손을 왈칵 잡으며 외쳤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승지오 라버니이시군요 원승지는 남녀가 유별하다는 생각이 나서 얼굴을 붉히며 손을 놓았다 온청도 이것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온청이 한마디 했다 원형이 누구입니까 원래 이자성이 파견했던 사람 아닙니까 원승지가 대답했다 원승지요 나와 치망은 인연이 깊습니다 이 아가씨 와도 대대로 친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왜 싸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서로 화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소해가 대신 말했다 승지오라버니 그들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만약 돈을 준다고 해도 일체 받지 않겠습니다 이때 온청이 냉담하게 잘라 말했다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원승지가 온청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동생 당신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안소해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함께 자랐는데 10년 동안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온청은 못마땅한 듯이 안소해를 쳐다보기만 할 뿐 인사는 커녕 말도 걸지 않았다 원승지는 다만 감개무량한 얼굴로 안소해에게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알아봤지 안소해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 눈썹 위에 상처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 나쁜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 나를 구해주셨잖아요 그걸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원승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우리들은 속굽창란을 하며 놀고 잊었지 온청은 화가 나서 무뚝뚝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그러니까 죽마고으로군요 나는 이만 가야겠습니다 원승지가 황급하게 그를 잡아당겼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소해야 그런데 너는 어째서 이분의 형님과 싸웠지 안소해가 우물쭈물하였다 나와 최사형 원승지가 황급히 다그쳐 물었다 최사형 최추산 숙부 말이냐 안소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최추산 숙부의 조카입니다 우리는 침왕의 군량을 점동까지 호송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빼앗아 갔던 겁니다 그의 시선은 온청을 가리키고 있었다 원승지는 순간 마음이 어지러워 졌다 최추산 안대랑 안소해 이 세 사람은 모두 옛날부터 잘 아는 사이 아닌가 당연히 그들을 도와야 했다 하물며 침왕이 천리 밖에서부터 황금과 군량을 강남으로 운송한다는 것은 기필코 무슨 중대한 일이 있는 것이다 그는 이니를 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어찌 돕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장 마음을 정하고 난 승지가 온청에게 물었다 동생 당신은 나의 얼굴을 봐서라도 황금을 이 아가씨에게 돌려주시오 그러자 온청이 고개를 저었다 먼저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서 말하세요 원승지는 그의 할아버지를 찾아가 인사를 올렸다 막대기를 가진 노인이 반겨주었다 아 원형 들어오시오 온청에게 들으니 원형의 무공이 뛰어나다고 하던데 보아하니 과연 훌륭하더구려 온청이 옆에서 설명했다 이분이 셋째 할아버지이십니다 또 다른 노인을 소개하였다 이분은 다섯째 할아버지이십니다 한 사람은 온방산이고 한 사람은 온방호라고 이름까지 알려주었다 원승지는 이 두 사람이 성냥파의 다섯 우두머리 중 둘이라는 걸 알았다 셋째 할아버지의 무예는 온청이나 온정보다 더 뛰어나다고 들었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높여 말했다 셋째 할아버지 다섯째 할아버지 두 노인은 똑같이 겸손해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당치도 안 쏘이다 두 노인의 안색이 그리 즐거워 보이지는 않았다 원승지는 은근히 화가 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청에 대항한 명장으로 요동이 장군이셨다 나와 당신들의 손자는 의형제를 맺었는데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온청에게 말했다 이 아가씨의 금을 동생이 직접 돌려주시오 온청은 화를 머금은 얼굴로 말했다 당신은 아가씨 아가씨 하면서 우리를 안심시키려 하지 마시오 원승지가 달래였다 동생 우리들은 의리를 중이 역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금은 마땅히 치망의 것인데 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노인은 그 황금이 이렇게 중대한 일에 쓰일 것인지는 모르고 그저 어느 거부의 물건인 줄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안소혜와 원승지의 말을 듣고는 불안해했다 그들은 이미 치망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황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후환이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온방산이 웃으며 대답했다 원형의 얼굴을 봐서라도 돌려주도록 합시다 온청이 황급히 가로막았다 안 됩니다 그건 원승지가 답답해서 외쳤다 너는 나와 의형제까지 맺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자 온청이 부르르 떨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아가씨가 와서 무례하게 행동했으니 절대로 돌려주지 않겠다 그거요 안소혜가 걸어와서 그에게 항의를 했다 당신은 어째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요 당장에 돌려주세요 온청이 원승지를 보며 흥정하듯 외쳤다 당신은 이 여자를 도울 거요 아니면 나를 도울 거요 원승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나는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단지 사부의 말씀을 들을 따름이요 사부 당신의 사부가 도대체 누구요 나의 사부는 츠망의 군대에 있지 온청이 화를 내었다 흥 결국은 그녀를 돕겠다는 거로군요 그러면 내가 금을 훔쳐왔으니 당신도 내 손에서 훔쳐가시오 사흘 이내에 가져가야지 사흘이 지나도 가져가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두지 않고 하루에 몽땅 써버리겠소 원승지는 놀라며 그에게 되물었다 이렇게 많은 황금을 어떻게 하루에 다 쓴다는 것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큰 길에 내다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눠가지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승지는 기가 막혀 그의 옷자락을 끌며 말했다 동생 나와 저리 좀 갑시다 두 사람은 대청의 구석으로 갔다 원승지가 그를 달래었다 어제 너는 내 말을 듣겠다고 해놓고서 어째서 반나절도 안 돼서 이렇게 변했단 말이냐 온청은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나에게 잘 대해주었으니 나도 당연히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하겠지요 원승지가 다시 물었다 내가 그럼 너에게 잘못한 거라도 있느냐 정말 금을 못 돌려주겠단 말이냐 온청은 눈 주위가 붉어지며 말했다 당신이 한사꼬 그 여자만 보호하려고 하니 어찌 제가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또 추망의 돈을 어떻게 다 써버리겠습니까 돌려주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평생 동안 나를 상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는 눈물을 흘렸다 원승지는 그의 말에 기분이 우울해졌다 너와 나는 의형제를 맺은 사이고 그녀와 나는 옛날부터 아는 사이이다 나는 둘을 똑같이 대하는 거지 결코 달리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너는 왜 자꾸만 그러느냐 온청은 즉각 내뱉듯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 똑같이 보는 것이 싫습니다 더 말할 필요 없으니 내 말대로 상을 내에 다시 훔쳐 가란 말이오 원승지는 그의 손을 잡고 잠시 달래봤으나 온청은 끝내 손을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원승지는 안소혜와 함께 그 집을 나와 농가를 빌려 묵으면서 금을 잃게 된 경희를 물었다 원래 금을 호송하던 사람은 모두 세 명이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을 만나 그들과 헤어지고 나서 온청을 만났다는 것이다 안소혜가 원승지에게 물었다 승지 오라버니 몇 년 동안을 그래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요 원승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매일매일 무술을 단련했다 그 이외에는 전혀 한 일이 없어 당신의 무예가 그렇게 강하니 아까도 나를 가볍게 넘어뜨렸겠죠 너는 어떻게 화산파의 검법을 할 줄 아느냐 누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지 안소혜는 눈 주위가 붉어지며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대답했다 바로 최사형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화산파입니다 원승지는 의외의 말에 놀라서 물었다 그의 상처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그가 상처를 입었다구요 그는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먼저 떠나갔습니다 원승지는 그녀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 같다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 오경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두 사람은 금을 훔치러 갔다 원승지가 살금살금 지붕 위로 올라가 보니 대청에 불을 환히 바뀌고 온방산 온옷방에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온정과 온청은 옆에 서 있었다 원승지는 황금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들의 말을 엿들어 보려고 바싹 긴장하고 있었다 그때 온청이 웃으면서 고개를 들어 지붕 위를 쳐다보며 말했다 금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 수환이 있다면 와서 가져가도 좋소 그러자 안소예가 원승지의 옷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그는 이미 우리가 온 것을 알고 있나 봅니다 원승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보니 온청이 탁자 아래서 두 개의 보따리를 꺼내어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그것을 풀었다 황금은 촛불 아래서 더욱 휘황찬란하게 빛났다 온청과 온정도 이젠 칼을 옆에 놓고 그 옆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한참을 기다렸으나 네 사람은 조금도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 밤에는 훔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숙소로 되돌아왔다 다음날 밤에도 두 사람은 다시 훔치러 갔다 그러나 여전히 네 사람이 지키고 있었다 단지 두 노인만이 바뀌었고 5형 제 중 나머지 세 사람은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다 원승지가 안소예에게 말했다 저들 중 무예가 능한 자는 숨어 있으니 조심해라 안소예는 머리를 끄덕이며 마음을 굳게 다지고는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녀는 집 뒤에 부엌으로 가서 불씨를 찾아 집 옆에 쌓여있던 건초 더미에 불을 붙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길이 하늘에 치솟았다 집안이 어수선해지고 장정들은 물을 퍼나르며 불을 끄려고 야단이었다 두 사람이 대청으로 왔을 때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네 사람은 어느새 보이지 않았다 안소예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들은 불을 끌어갔군요 두 사람이 탁자 아래로 손을 뻗으려고 했을 때였다 갑자기 발이 아래로 빠졌다 원승진은 재빨리 몸을 빼냈다 그리고는 안소예를 힘껏 끌어당겼으나 그는 붙잡지를 못했다 발 아래는 푹 빠지는 장치가 되어 있었다 그는 대청 안에 있는 석가래를 붙잡았으나 미끄러져 내려 석가래 끝을 밟고 섰다 이때 마루 바닥이 잠시 덜컹 걷히면서 안소예는 밑으로 갇혀버렸다 원승진은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와 대청 바닥을 살피며 그를 구할 방법을 강구하였다 원승지가 다시 지붕 위로 뛰어올라 바라보니 지붕 위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원승진은 첩첩히 둘러싸여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두나 곧 정신을 집중시켰다 그런데 그 사람들 틈에서 다섯 노인들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온방상과 온방호가 엎드려 절을 하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다 우두머리인 듯 한 사람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오 형제는 외진 고향에 있었을 때 침왕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하하 원승지도 마주 절을 하고 나서 대답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온청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분들은 대사부님들이십니다 한분은 둘째 사부님이시고 한분은 넷째이십니다 원승진은 그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했다 성냥파의 다섯대 사부 중 첫째인 온방달 둘째인 온방에 그리고 넷째인 온방씨는 인사를 받아주었으나 여전히 예의가 업었다 온방이가 노기를 띈 목소리로 외쳤다 너는 나이도 어린데 담이 크기도 하구나 너는 나이도 어린데 담이 크기도 하구나 감히 우리 집에 불을 지르다니 원승지가 말했다 그것은 진정죄송하고 송구한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내일 다시 와서 여러분께 백배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온정의 할아버지 온방씨는 몸이 크고 말라 온정과 매우 흡사하였다 그가 원승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였다 백배사죄 어린 녀석이 간도 크게 감히 석양파를 어지럽히다니 너의 사부는 대체 누구냐 원승지가 대답했다 저의 사부님은 지금 추망의 군대에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추망의 금을 돌려주시면 내일 사부님에게 편지를 띠 워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온방이가 조급하게 되물었다 너의 사부가 대체 누구냐 원승지가 다시 대답했다 사부님께서는 사람이 적은 한적한 곳에 계십니다 감히 이름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온방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말할 수 없다고 설마 우리를 속이려는 것은 아니겠지 남양아 이 녀석의 개 자백을 받아 내거라 군중 속에서 대답을 하며 나오는 사람이 잊었다 약 40세 정도 되어 보였는 대 바로 온방이의 둘째 아들이었다 그는 앞으로 나와 원승지를 한 대 갈겼다 꽤 힘이 들어가 있었다 원승지는 빠져나가기 힘들겠다고 생각하면서 공격을 맞고 있었다 그는 계속 숨 쉴 틈도 없이 공격하다가 원승지의 한 방에 즉각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온방호가 그를 손짓해 불렀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얼굴이 붉어진 채 나와서 재차 덤벼들었다 원승지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서 공격을 기다리다가 몸을 슬쩍 뒤로 피하고는 왼발로 가볍게 찼다 온남양은 힘없이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는 원승지를 노려보다가 그냥 물러가 버렸다 이때 온청이 갑자기 나타나 온방이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다 둘째 사부님 그는 나와 의 형제를 맺었습니다 크게 상처 입히지는 마십시오 그러자 온방이가 그를 크게 나무랐다 못난 녀석 같은 이라고 온청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대답해 주십시오 온방이가 손을 빼며 소리쳤다 넌가 보아라 온청은 불안한 듯이 서 있다가 마지못해 몇 발자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온방이가 조용히 나서며 말했다 어서 고해라 원승지는 겨련하게 대답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온방이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정말로 내가 사부의 이름을 대지 못하겠느냐 원승지는 그의 녹이 띈 얼굴을 보고 대답했다 나의 무예에도 한계가 있으니 오히려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온방이가 겨련히 소리쳤다 좋다 시작해라 원승지는 정중하게 절을 하고 우돗을 벗어 지붕 위에 걸쳐놓고는 소리를 지르며 온방이의 머리를 공격하였다 온방이는 머리를 숙여 가볍게 피하고 손으로 옷을 움켜 쥔 채 맥가 공격하듯 덤벼들었다 원승지는 그에게 여유를 주지 않고 몸을 돌려 사납게 등을 공격하였다 온방이는 그가 뛰어 오르려고 하자 오른손에 힘을 모아 강풍으로 기습하였다 마치 소매에서 긴 뱀이 뻗어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곧 그 기세도 사라지고 말았다 원승지는 몸을 돌려 웃으면서 우뚝 섰다 온청이 그의 몸놀림이 기묘한 것을 보고 좋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고는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다 온방이는 견식도 넓었으나 소매를 이용하는 권법은 어느 파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원승지는 제한 권법은 화산파의 호장법이었고 제 두 권법은 목상의 권법에서 변화되어 나온 것이었고 제 세 권법은 금사의 금사비급에서 얻는 것이었다 온방달 등 오 형제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온방에는 얼굴이 온통 붉어졌다 그는 눈썹을 치켜세우고는 돌연히 공격을 해왔다 달빛 아래에서 원승지가 그의 머리를 보니 열기가 뻗쳐 올랐으나 발동작은 오히려 둔하여 이상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문파를 해친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나서 가장 평범한 호행전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권법은 무예를 배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단련하는 것이었다 온방에는 비록 손놀림이 빠르지는 않았으나 큰 힘을 품고 있었다 8, 9차례 권법으로 공격을 당하고 나서 원승지는 문득 상대방의 장풍에서 열기가 느끼고 그의 손바닥을 보니 중심에서 붉은 피가 흘렀다 달빛 아래에서 보니 더욱 참담하여 무섭기까지 하였다 예전에 원승지가 사부에게서 들은 바로는 이런 장력은 실제로 평범하나 그 힘이 점점 강해진다고 들었다 한창 싸우고 있을 때였다 온방위가 갑자기 오른팔의 통증을 느끼고 급히 피하여 보니 팔에 붉은색이 선명하게 많이 부어 있었다 온방위는 몹시 화가 났으나 다시 계속 싸울 수가 없었다 온방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원영은 비록 나이는 어리나 무예가 뛰어나서 쉽게 쓰러뜨릴 수가 없군요 오히려 저희들이 당신에게 한 수 배워야 되겠습니다 원승지가 대답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상대가 되겠습니까 온방산이 호탕하게 웃으며 전했다 당신은 정말 담이 크십니다 자 모두 도장으로 갑시다 그러면서 먼저 가볍게 땅으로 뛰어내리자 사람들도 모두 뒤따랐다 원승지도 사람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온청이 그의 옆으로 오서 가만히 말했다 지팡이 속에는 무기가 들어 있습니다 원승지가 은연중 놀라 뭐라고 하려 하자 온청은 이미 온정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있었다 이봐 광동 야만이니 어떠냐 지금 항복하는 것이 좋을 걸 온정이 빈정거렸다 둘째 사부님께서는 너를 총애하고 있는데 그분을 화나게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온청이 냉담하게 돌아서며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다 도장은 굉장히 넓었다 수십 개의 횃불로 대낮같이 밝았다 이 집안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무예를 익힌 사람들이다 셋째 대사부와 손님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모두 도장에서 나왔다 제일 나중에 중년의 여자와 소국도 함께 나왔다 온청이 소리 높여 엄어 미하고 부르자 그 여인은 조심스러운 얼굴로 온청을 바라보았다 온 방산이 무기를 세워놓은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는 어쩐 무기를 고르겠느냐 온청이 원승지에 눈을 쏘아보며 물었다 셋째 사부님은 후배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당신을 다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온 방산은 이 말을 듣고 더욱 통증을 느꼈다 그의 어머니가 나섰다 청아 가만히 있거라 온 방산은 온청을 보고 말했다 너는 어떻게 되는지만 보고 있거라 원형 어떤 무기를 쓰겠소 원승지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의 옆에 6,7세대는 남자아이가 장난감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형형색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긴 칼의 반 정도 길이었다 그는 아이에게로 걸어가서 그에게 말했다 예 아가야 나에게 그 칼을 좀 빌려주겠니 그 어린아이는 생긋 웃으며 그 칼을 원승지에게 내밀었다 원승지는 그것을 받고 나서 온 방산에게 말했다 후배가 감시 선배와 진짜 무기를 가지고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목검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눈을 쏘아보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온 방산은 이 말을 듣자 손과 발을 흔들며 호탕하게 웃었다 내가 무예를 익히고 나서부터 이런 웃기는 일은 처음이다 좋다 내 뜻이 정령 그렇다면 내 철봉으로 목검을 조각나게 해주마 그는 와락 소리를 지르며 먼저 원승지의 허리를 공격해왔다 눈 깜짝 사이에 원승지는 철봉에 맞아 쓰러지고 목검은 땅에 떨어졌다 온 방산은 다시 그의 급소를 공격할 태세를 취하였다 원승지는 아까 온 청이 지팡이에 무기를 숨겨져 있다고 말해준 것이 생각났다 원승지는 공격을 피하며 목검을 쥐고 다시 대항하였다 온 방산의 손놀림과 동작은 어찌나 민첩하고 신속한지 원승지도 감탄할 지경이었다 두 사람의 대결은 더욱 격렬해져갔다 온 방산의 철봉은 쉬익쉬익 바람 소리를 내며 마루 바닥을 쳐서 갈라지게 했고 사람들은 모두 그 소리에 깜짝깜짝 놀랐다 원승지는 그런 중에도 나비처럼 가볍게 움직이며 민첩하게 목검을 휘둘러 상대를 위협했다 이렇게 막상막하로 접전이 계속되자 온 방산은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는 자기가 가장 철봉을 잘 다루어 감히 덤빌 자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까마득한 후배에게도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싸움이 더욱 더 격렬해지자 점점 뒤로 물러나 벽에 모두 붙어섰다 원승지가 무술을 닫고 하산한 후로 이렇게 강한 상대를 만나 본 적이 없었다 또 한 번 목검과 철봉이 서로 부딪혔다 두 사람은 조금도 양구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원승지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잠시 멈추었다 그러자 온 방산이 더욱 힘을 가하여 공격했다 원승지는 왼손으로 철봉이 끝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목검을 들고 온 방산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쳤다 온 방산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으나 철봉은 이미 원승지에게로 빼앗긴 뒤였다 원승지는 자신의 의형제인 온청의 외할아버지이며 어른이신 그를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목검을 줍고 나서 철봉도 돌려주었다 그런데 온 방산이 또 지팡이를 휘두르며 공격했다 원승지는 이미 물러났는데 어째서 노인이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팡이의 끝부분에서 철못이 튀어나와 그의 몸을 공격하자 그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온청은 세태의 위급함을 보고 안색이 변하였다 그러나 원승지는 목검을 휘둘러 철못을 모 두 땅에 떨어뜨렸다 이것은 화산검법으로 공작개병이라고 불렀다 원승지는 숨겨진 무기를 부수고 목검을 치켜들고는 철봉 끝일 것에게 눌렀다 목검은 비록 약하기는 하였지만 노인은 그 힘을 당하지는 못하였다 온 방산이 철봉을 땅에 떨어뜨리자 원승지가 잽싸게 그것을 발로 밟았다 온 방산이 힘을 다해 빼내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역부족이었다 사방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이 사태에 모두 깜짝 놀랐다 원승지가 발을 지우자 온 방산은 안색이 변하면서 두 손으로 철봉을 들어 지붕 위로 던져버렸다 이 무기들을 너의 목검과 바꾸자 원승지는 그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당신이 내게 준 것이다 철봉과 바꿀 수는 없다 지붕 위에서 기와장의 조각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온 방시가 나서며 말했다 젊은 사람이 무기를 다루는 실력이 뛰어나군 그러면 나와 표창으로 겨뤄보는 것이 어떤가 그는 허리에서 가죽근을 풀어 등을 걸었다 가죽근에는 표창 24개가 꽂혀 있었는데 모두 날카로워 보였다 원승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면 선배님께 한 수 배우겠습니다 그는 목검을 어린아이에게 돌려주었다 원시 집안의 사람들은 셋째 사부의 표창이 얼마나 날카롭고 민첩한 동작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장 밖으로 흩어져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잊었다 온 방시가 표창을 던졌다 그것은 번개처럼 날아갔다 그의 표창은 더욱이 쇳소리를 내서 보는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원승지는 두 개의 동전을 꺼내어 왼손에 하나 오른손에 하나씩 들고 표창을 던졌다 먼저 왼손에 있는 동전을 던지고 표창을 날려 그것을 조각나게 했다 오른손의 동전도 연달아 바닥으로 떨어졌다 표창보다는 동전이 훨씬 작고 가벼웠으나 표창은 그것을 정확히 맞추었던 것이다 그러자 온 방시의 안색도 변하며 원승지와 같은 네 개의 동전을 맞추어 떨어뜨렸다 그러자 원승지는 오른손에 여섯 개 왼손에 여섯 개 합이 열두 개의 표창을 손에 쥐고 창을 세워놓은 곳을 향했다 그러고는 연달아 열두 개를 정확하게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다 원방달은 원승지의 재주가 비상한 것을 보고 분명히 훌륭한 사람의 제자일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때 갑자기 다섯 사부가 일제히 원승지의 주위에 몰려들며 험상굳게 물었다 너는 금사도 적파가 아니냐 원승지의 칼을 쓰는 수법은 분명히 금사 비법이었다 다섯 형제들의 태도가 험악하게 나오자 원승지는 흠칫 놀라서 물러섰다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세 사람이 들어왔다 그 중 하나는 안소혜였다 두 명의 남자가 그녀를 묶어서 포로로 데리고 있었다 원승지는 그녀를 구하려고 한 마리의 학이 하늘을 나르듯이 날아 밖으로 나왔다 옴방달과 옴방에 가 무기를 가지고 즉각 추적해왔다 원승지는 곧장 안소혜에게로 가서 두 명의 남자들을 쓰러뜨렸다 원승지가 소혜의 손에 있던 결박을 풀어주자 안소혜는 기뻐서 소리쳤다 승지 오라버니 고맙습니다 그때 옴방달이 노기가 충천하여 살기까지 뛴 채 밖으로 나왔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와 오 형제들 뛰에 섰다 옴방달이 원승지를 가리키며 험악하게 물었다 금사도 적은 어디에 있느냐 빨리 말아라 원승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화내지 마시고 좋은 말로 하십시오 그러자 옴방이가 버럭 화를 내었다 금사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그 사람이 보낸 것이지 원승지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금사랑이란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나 나를 보냅니까 옴방이가 다시 물었다 그 말이 사실이냐 내가 어떻게 당신을 속이겠습니까 도대체 금사랑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다섯 형제의 안색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하는 것 같았다 옴방달이 나섰다 내가 끝내 금사가 숨어있는 곳을 말하지 않는다면 오늘 성냥을 나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원승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희들이 나에게 입을 열게 하다니 소용없는 짓이다 또한 너희들이 금사랑군을 말할 때마다 금사도 적이라고 부르니 더욱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공손하게 말했다 저와 금사는 아무 관계도 없고 얼굴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정력 모릅니다 온시 다섯 형제들은 앞을 다투어 물었다 누군지도 모른다고 십여 년 동안을 두고 우리는 단 하루도 그를 찾아 아는 날이 없었다 그 도적은 이미 패인이 되었는데 누가 그를 두려워하겠는가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빨리 말아라 원승지가 틈을 보아 담담하게 웃으면서 물었다 당신들은 정말로 그를 보길 원합니까 온방다리 한 걸음 나서며 대답했다 그렇다 원승지가 다시 웃으며 그에게 물었다 그를 보아서 뭘 합니까 온방다리 드디어 화를 내었다 이봐 지금 누구를 놀리는 것이냐 빨리 말아라 원승지가 천천히 대답했다 여러분은 건강하니 아마 몇 년 후에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죽었지만 이 말을 듣고는 모두들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자 온청이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어떻게 하죠 원승지가 고개를 돌려보니 그 중년부인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다 온방산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엇보이니라 온방이가 온청에게 한마디 했다 청아 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가거라 여기서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온청이 울면서 말했다 무엇이 추합니까 어머니가 지금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상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승지는 그 말에 놀라서 주춤하다가 물었다 그의 어머니가 금사의 아내입니까 그렇다면 온청이 그의 아들입니까 온방산이 더 듣기 싫다는 듯 온청을 꾸짖었다 누가 내 아버지냐 왜 이런 막말을 하느냐 너 어서 들어가지 못하겠느냐 온청은 어머니를 부축하여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너는 원상공에게 내일 밤에 보기를 청한다고 말씀드리거라 온청이 원승지에게 나직하게 말했다 아직 하루가 남았으니 내일 밤에 다시 훔치러 오시오 당신은 모두를 속였소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를 부축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원승지가 안소예에게 고개를 돌렸다 가자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온방호가 입구에 서 있다가 그들을 손으로 막으며 말했다 잠깐 당신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소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겠소 그러나 온방호는 막무가내였다 금산은 어디서 죽었소 그가 죽었을 때 누가 옆에 있었소 원승지가 말하였다 나도 친구에게 전해들었는데 그는 광동밖에 외딴 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기까지 말하고 잠시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들 파에 장충구라는 사람과 또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 형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니 그들에게 물어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오 그러니 나에게 더 이상 묻지 마시오 원승지와 안소예는 농가로 돌아왔다 안소예는 원승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였다 그리고 못 견디겠다는 듯 이 말했다 최사영은 항상 그의 사부를 대단한 것처럼 칭찬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훨씬 훌륭한 것 같아요 원승지가 그 말에 다시 물었다 최형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의 사부는 대체 누구지 안소예가 숙연히 대답했다 이름은 최이민이고 별명은 무슨 복호금 강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부는 화산파 사부의 제자이고 별명은 봉필철산반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 별명을 듣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다음 날 밤에 원승지는 안소예를 농가에 남겨두고 혼자 온가에 집으로 갔다 불도 밝히지 않아 주인은 온통 암흑천지였다 멀리서 통소소리가 들렸다 원승지는 온청이 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통소소리를 따라 찔레꽃이 핀 산으로 올라갔다 산 위에 올라와 정자를 바라보니 거기에는 두 사람이 앉아있었다 달빛이 있어도 안개가 자욱하여 분명하지는 않았으 나 두 사람 모두 여자였다 원승지는 그쪽으로 다가가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온청은 여기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한 여자가 통소를 불기 시작했는데 그 곡조는 바로 그날 밤 온청이 불어주던 차량한 그 곡조였다 그는 누군가 자세히 보려고 몇 발자국을 다가섰다 그때였다 통소를 불던 여자는 정자 밖으로 내려서며 조용히 불렀다 형님 원승지가 문득 놀라 그를 자세히 보니 그는 바로 온청이었다 그는 멍하니 잠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너 너는 온청이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사실 여자랍니다 제가 당신을 속인 것을 불쾌히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정중하게 원승지에게 절을 하였다 원승지도 문득 절을 하고 나서 생각하니 그동안 이상했던 점들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온청은 다 속옷이 말했다 나는 온청청이라고 합니다 저번에는 청자 하나를 일부러 빼었었지요 그는 살짝 웃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은 하청청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여자 옷으로 바꿔 입은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원승지는 어떻게 오랫동안 자기를 깜쪽같이 속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단지 안데란과 안소예와 같이 지냈을 뿐이다 그 후 화산에서 무예를 닦은 10년 동안은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온청이 남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알아차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온청청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제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당신과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원승지는 정자 안으로 들어가 그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백모님 원승지 인사드립니다 그 중년 부인은 곧 일어나서 원승지의 인사를 받았다 무슨 말씀을요 그녀는 눈도 많이 부어있고 안색도 창백하여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 이 영역하였다 원승지는 묵묵히 다음을 기다렸다 청청의 어머니가 한참 후에야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그... 그는 정말 죽었습니까 원상공께서 직접 오셨습니까 원승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녀가 다시 물었다 원상공께서 청청에게 잘 대해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나의 아버지나 숙부들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그가 죽을 때를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그를 죽였습니까 죽을 때 그의 고통은 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말하고는 그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원승지도 금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단지 그의 사부에게서 전해들었을 뿐이었다 이 사람의 성격이 뭔가 이상하기는 했으나 일에 대해서는 철 저의 꼬 옳고 그름이 분명하였었다 그러나 금사비급의 무술을 익히고 난 후에는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으나 그는 오히려 사부를 몰라보았던 것이다 어젯밤에 온 씨의 오 형제들이 금사를 교활한 놈이라고 욕한 것도 생각해보면 그리 이상한 것도 아니었다 원승지는 청청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저는 금사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하자면 그분과 나는 같이 무술을 익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은 후에 이른 나쁜 사람들이 그의 유고를 파내어 갈까봐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청의 어머니가 슬픔에 겨워 몸을 돌렸다 청청이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어머니 너무 슬퍼 마세요 잠시 후에 청청의 어머니가 슬픔을 억누르며 다시 말했다 나는 그가 우리 모녀를 만나러 오기를 18년이나 고통을 참으며 기다렸는데 그는 이미 먼저 가버렸군요 청청은 아버지의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원승지는 숙연하였다 백모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하에서 편히 잠들어 계실 것입니다 그의 유골도 제가 좋은 곳에 묻어드렸습니다 청청의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당신의 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리고는 일어서서 다시 정중하게 절을 하고는 또 청청에게도 절을 하라고 시켰다 청청 빨리 원상공에게 절을 드려라 청청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자 원승지가 황급히 무릎을 굽혀 마주 담래하였다 청청의 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남긴 유서는 없는지 모르겠군요 원승지는 자무추주저하면서 물었다 무례하지만 혹시 백모님의 이름이 왜 자를 쓰십니까 청청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그러면 그 그가 유서를 남겼군요 혹시 원상공께서 그걸 가지고 계십니까 청청의 어머니는 이미 흥분하고 있었다 원승지가 막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자의 난간이 쓰러지는 바람에 그는 옆으로 뛰어올랐다 원의 모녀는 놀라서 숨도 쉴 수가 없었다 원승지는 찔레꽃 무더기 속에서 한 사람을 끌어내어 정자로 갔다 원승지가 그의 혀를 누르자 그는 손발을 늘어뜨리고 꼼짝하지 않았다 청청이 설명했다 일곱 번째 백부이십니다 원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원상공 그분을 놓아주십시오 온씨 문중에서 우리 모녀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승지가 그 사람의 혀를 풀어 주자 그는 곧 깨어났다 그는 어젯밤에 원승지와 싸웠던 온남양이었다 그는 온방의 아들로 그 형제 중 일곱째였다 온청청이 화를 내며 말했다 백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왜 엿듣습니까 그것이 정령 대장부가 할 일입니까 온남양은 이 말을 듣자 그 나름대로 화가 나서 덤벼들려고 하다가 세 사람을 뚫어지게 노려보고는 스스로 가버렸다 그러나 몇 발자국 못 가서 그는 험상기없게 외쳤다 체면도 모르는 거다 내가 아무리 남자 행세를 해도 소용없다 원희는 괴로운 듯 또 눈물을 흘렸다 청청은 모욕을 참고 쫓아가 그에게 말했다 백부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온남양이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그럼 천한 몸이 아니란 말이냐 할 아버지들께서 불러오라고 하셨다 어떻게 할테냐 온청청이 소리를 더 높였다 왜 우리의 말을 엿들은 것입니까 온남양이 여전히 냉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알지도 못하는 외관 남자를 끌어들 여우리라고 부르다니 내가 지금 온시 문중에 먹칠을 하고 있어 청청도 화가 나서 얼굴까지 빨갛게 물들이며 자기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백부의 말씀을 들으셨죠 그러자 온희가 침착하게 말했다 일곱째 이리 오시오 내 할 얘기가 있소 온남양이 성큼성큼 정자로 걸어와 원승지와 어느 만큼 거리를 두고 섰다 온희가 한마디 했다 우리 모녀가 다섯 할아버지와 여러 형제들의 보살핌을 받은 것도 이미 십여 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화가에 대한 일은 아직 청청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분도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일은 일곱째가 잘 알고 있으니 원상공과 청청에게 얘기 좀 하십시오 온남양은 몫이 화를 내며 대답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의 일은 당신이 직접 말하시오 온희가 한숨을 푹 쉬고 나서 조용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그는 일곱째의 생명을 구했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온시 문중의 사람이라면 모두 그렇게 잊어버리다니 온남양이 어금니를 깨물며 대답했다 그가 나의 생명을 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왜 나를 구했습니까 좋습니다 내가 시원하게 말을 하죠 당신이 말하면 혹시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청청이 화가 나서 끼어들었다 어머니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온희가 그녀를 붙잡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말하도록 그냥 놔둬라 온남양은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원형 청청과 내가 어떻게 금사를 아는지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당신들도 그가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미리 알아두십시오 청청이 중간에서 가로채웠다 당신이 그를 무작정 나쁘게 말한다면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는 손으로 귀를 막았다 온희가 조용히 그에게 타일렀다 청청아 들어봐라 돌아가신 아버지가 비록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 온가에 비하면 백배 낫다는 것을 온남양이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도 그렇다고 온가인 것을 잊지는 마시오 온희는 고개를 들어 먼 곳을 응시하며 작은 소리로 주멀거렸다 나 나는 이미 온가가 아니지 계속 원제 벽혈검 김용 옹김 김성구 SM 1109 제 한권 오 원수의 사랑 온남양이 말했다 근 20년 전의 일이니까 내가 26살 때였어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양주로 가서 여섯째 숙부님을 도와주라고 하셨지 원승진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성냥 온씨의 다섯사부는 원래 여섯 형제였구나라고 생각했다 온남양의 말이 이어지고 있었다 내가 양주로 갔었지만 여섯째 숙부님은 만날 수가 없었지 그런데 어느 날 밤 사건이 일어났단다 온해 가 냉담하게 물었다 무슨 사건이었는데요 그 물음에 온남양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사내 대장부가 감출 것이 뭐 있겠느냐 나는 어떤 집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밤에 뜰에서 꽃을 꺾는 것을 보았지 그런데 그녀는 다시 꽃을 꺾지 않았어 내가 죽였기 때문이야 그녀는 막 숨이 끊어지면서 비명을 질렀는데 그 비명을 듣고 솜씨 좋은 무사들이 달려나와 나를 현장에서 붙잡고 말았었지 원승진은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는 조금도 뉘우치는 빛이 없다고 느꼈다 온남양이 계속했다 그들은 나를 관청해 감옥에 가두어 버려뒀지 그러나 무섭지는 않았어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었으므로 세상에 점점 소문이 퍼지면 여섯째 숙부님도 소식을 들으실 것이고 그러면 나를 감옥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었어 그러나 십여일이 지나도 숙부님은 오시지 않았었지 관청에서는 나를 단칼에 배에 어버리라는 명령이 떨어졌었고 그때 나는 너무나 놀랐었지 청청이 격렬하듯 말했다 지금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온남양이 그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했다 3일 이 지난 후에 감옥 안으로 술과 고기가 들여보냈었어 나는 내일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나는 오래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술과 고기를 깨끗이 치우고 곧 잠이 들었었어 한참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흔들더군 내가 벌떡 일어나 앉자 그 사람이 내 귀에 대고 말했어 조용히 하시오 당신을 구하러 왔소 그러면서 내 손이의 수갑을 끊고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 그 사람은 날려파였고 힘도 세어 보였어 두 사람은 성 밖으로 나와 다 쓰러져가는 사당에서 잠시 머물렀지 그리고 그는 재단에 초와 향불을 밝혀 놓았소 나는 그제서야 그를 똑똑히 볼 수 있었는데 그는 키가 크고 준수한 청년이었어 나이는 나보다 몇 살 적 어보였으나 그는 정말 미남이었어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그는 온이와 청청을 천천히 응시했다 그리고 계속 말을 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고맙다가 인사를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오만하게도 인사도 받지 않고 말했어 나는 하가라는 사람이오 당신은 성냥파의 온시지요 나는 그렇다고 말하면서 그의 허리에 걸려있는 무기를 보았는데 그것은 구불구불한 것 같기도 하였으나 머리 부분이 둘로 갈라져 있는 모양이 매우 괴상하더군 원승진은 그것이 금사검이라는 것을 곧 알아차렸으나 내색하지는 않았다 온남양이 계속 이야기했다 내가 그에게 다시 이름을 묻자 그는 여전히 냉랭한 태도로 당신은 알 필요 없소 그리고 앞으로는 감사할 이유도 없을 거요 하더군 그 당시 나는 그가 아주 이상하고 불쾌했었지만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 그저 고맙다고 여겼었지 그런데 그 사람이 말했어 나는 단지 너의 여섯째 숙부 온방록을 위해서 너를 구해주었을 뿐이오 나와 함께 갑시다 나는 그와 함께 강으로 가서 배를 탔어 그는 사공에게 남사로 가자고 명령하더군 배가 양주를 떠나 십여리쯤 갔을 때야 비로나 나는 광군이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긴장을 풀었었지 내가 그에게 말을 붙여도 그는 대답을 하지 않고 냉정하게 있다가 갑자기 속옷 주머니에게 암의검을 꺼내는 거였어 그것은 여섯째 숙부님의 것으로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인데요 어떻게 그것을 손에 쥐어졌는지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어 그때 그 사람이 얼굴에 살기를 띄는 것이었지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가 말했어 이 상자를 가지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서 배 안에 큰 상자를 가리켰던 거야 그것은 강철로 매우 튼튼하게 만든 것으로 밧줄로 여러 번 감겨져 있었어 그는 또 길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상자는 반드시 너의 큰아버지가 직접 열어봐야 한다 라고 덧붙이는 것이었어요 내가 알았다고 대답하자 그는 한 달 안에 내가 너의 집을 방문할 것이니 어른들께 기다리시라고 전해라 꼭까지 했어 나는 그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으나 그냥 알았다고 했었지 그런 말이 비치고 나서 쩔렁쩔렁 소리를 내며 4개월의 닻을 모두 내리게 거여더 청청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못 믿겠다는 듯 비웃고 표정을 짓자 온남양이 퇴 하고 땅에 가래침을 뱉었다 청청은 원래 깨끗한 성격의 소유자라 그런 짓으로 인해 그녀가 손수 가꾼 정원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 매우 기분이 나빴다 원승지가 그대의 이런 마음을 알고 발로 가래침을 비볐다 청청의 눈에는 그에게 감사하는 빛이 역력했다 온남양이 계속 말했다 그는 나에게 무예를 자랑이라도 하듯 닻을 끌어 배에 집어던지면서 말해더 만약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몰래 상자를 열어 보물을 가진다면 너도 이 닻처럼 만들어버리겠어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은전을 꺼내 배 위에 던지면서 말했어 여기에 쓰시오 라고 그리고는 대나무 막대기로 배를 밀어 떠나게 하고는 그는 번개처럼 강 언덕으로 뛰어올라 한바탕 호탕하게 웃고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 원승지는 마음속으로 금사람분은 호거리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청청은 그를 아주 칭찬하였다 그분은 정말 영웅 호거리로군요 얼마나 위험있고 기계가 넘쳐요 온남양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영웅 제기랄 영웅은 무슨 영웅이야 그때 그는 나를 구해준 생명의 는 인이었지만 그가 말할 때의 흉악한 눈빛은 나를 증오하고 있는 것 같았어 게다가 그의 이사한 성격은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 강을 건넌 후에 나는 다른 배를 빌어서 집으로 돌아왔어 상자를 운만하는 사람들이 모두 무겁다고 해서 나는 여섯째 숙부님이 이번에는 재물을 많이 모으셔서 이 상자 안에 금은 보아로 가득 채워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이렇게 힘들여 집으로 가져왔으니 숙부님들께서 나에게도 한몫되어 지실이라고 믿고 기뻐했어 아버지와 숙부님들께서는 내가 처음 나가서 이런 일을 했으나 나쁘지 않다고 칭찬까지 하셨었지 청청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확실히 나쁘지는 않죠 대갓집 규수를 중이었어도 큰 상자를 가지고 왔으니 온희가 말했다 청청아 가만히 있거라 숙부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자 온남양이 말했다 이날 밤 대청에 불을 밝혀 놓았는데 두 명의 하인이 상자를 운반해 왔었어 아버지와 숙부님들은 중간에 앉아 계셨고 내가 직접 밧줄을 끊고 못을 하나하나 빼냈어 나는 그때 큰 숙부님께서 웃으시며 여섯째가 그 집 아가씨에게 반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군 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 그리고 모두들 무슨 보물이 나오는지 어디 보자 라고 하신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내가 상자의 뚜껑을 열어져 치자 종이가 가득 들어있었고 종이 위에 편지가 있었어 편지 겉봉에는 온시 형제가 함께 뜯어보시오라고 적혀이 뒀어 그런데 글씨가 여섯째 숙부님의 필체 같지가 않아서 얼른 큰 숙부님에게 보여드렸어 그는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상자 내 무엇이 들었는지 보라고만 하셨지 내가 종이를 드러내고 상자 밑 바닥을 보니 큰 보따리가 나왔는데 그것은 가는 줄로 여러 번 동여 메어져 잇었어 그래서 칼로 줄을 끊고 보 자기를 풀자 7,8개의 독화살이 튕겨 나온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청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원승진은 그것이 금사의 평소의 수법이라고 생각했다 온남양이 말했다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간담이 서늘해 거기에서 튀어나온 독화살은 여섯째 숙모님을 향해 쏘아댔어 숙모님은 전신을 붉은 피로 물들이며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셨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난 온남양은 노안 눈빛으로 청청을 바라보았다 이 모두가 너의 아버지 짓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계속했다 여섯째 숙모님이 불씨의 죽음을 당하자 대청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다섯째 숙모님은 이 모두가 나와 관계된 것인 줄 알고 나에게 보자기를 마저 풀게 해더 나는 멀찌감치 서서 긴 장대로 보자기를 열었으나 독화살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 여기까지 말한 온남양은 청청 너는 그 안에 무슨 보물이 들어있을리라고 생각하느냐 글쎄요 청청이 어정쩡하게 대답하자 그 속에는 너의 여섯째 할아버지의 시체가 들어있었어 순간 청청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핏기가 가시는 것이었다 오니가 얼른 그녀를 안았다 온남양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눈을 불아렸다 그 놈이 얼마나 악독한지 알겠지 사람을 죽였으면 그만이지 시신을 집으로 보내오다니 오니가 물었다 어째서 그가 그런 짓을 했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너는 이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 내 정부의 일이니 어떻든 내 말이 맞다고 하겠지 오니는 멍하니 밤하늘을 응시했다 비록 홀례식은 하지 않았어도 그는 내가 숨속에 남아있는 남편이예요 그리고는 청청을 바로 보며 청청아 그때 나는 지금의 너보다 더 어렸단다 무술을 익히는 것을 싫어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였지 숙부님들은 온갖 짓을 일삼아 나는 원래부터 그분들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여섯째 숙부님이 죽었어도 슬퍼하지 않았단다 그때 온남양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여섯째 숙부의 무술은 무척이나 뛰어났는데 어떻게 살해당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과거 20년 전의 일이었는데도 그날 밤의 상황을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편지 속의 말도 아주 상세히 알고 있었다 큰 숙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편지를 읽는 목소리도 덜덜 떨었음을 기억했다 성령파 온시 형제 귀하 당신들의 동생 온박록에 시체를 보내오니 웃으면서 받아주시오 이 사람은 우리 친 여동생을 욕보인 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내 부모 형제 일가족을 몰사시켰소 나 혼자 겨우 몸을 피해 있다 이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돼 돌아온 것이오 피해 빚은 배로 갚아야만 내 원한이 풀릴 것 같소 그러니 장차 당신 가족 50명과 여자들 10명을 죽이거나 욕보일 터이니 주의해서 지켜보시오 만일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님을 맹세하면서 금사랑 군 하설의 배 오니가 한숨 지으며 온남양에게 말하였다 오라버니 숙부님이 그의 가족 모두를 죽였다는 게 사실이에요 온남양이 오만하게 눈을 치켜떴다 사내 대장부가 흙도로 들어가 재산과 여자를 훔치며 살인방화하는 일은 보통의 일이다 여섯째 숙부님이 그놈의 여동생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요구했으나 완강하게 거절당해 분풀이로 칼을 뽑아 살인을 했기로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그래서 숙부님이 그의 가족을 몰살시켰을 거라고 생각한다 당시 그 놈을 놓쳐 후환을 남게 한 것이 애석할 뿐이지 오니는 다시 한숨을 내뱉었다 남자들이 바깥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걸 우리 여자들이 집에서 어떻게 알게더요 온남양은 오니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큰 숙부님은 편지를 다 읽고는 하하 하고 한바탕 웃으시고는 이놈이 차 다운다니 잘 됐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이 찾아 나서야 할 텐데 그 놈이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있었겠느냐 하셨지 하지만 내심 신중을 기하면서 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 하셨어 그날 밤은 경계가 매우 살벌했고 한편으로는 일곱째 숙부님과 여덟째 숙부님에게 그 일을 알리기 위해 금화와 엄주의 사람을 보내셨단다 원승진은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말했다 무슨 형제가 그렇게 많아요 청청도 의아했는지 엄마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두 분 더 계시나요 어째서 나만 모르고 있었죠 하고 물었다 그분들은 너희 할아버지의 사촌 형제들이셔 본래 여기에서 살고 계시지 않으셨다 오니의 말에 온남양이 덧붙였다 일곱째 숙부님은 금화에서 사셨고 여덟째 숙부님은 엄주에 사셨어 일가이지만 다른 사람은 그리 많이 알지는 못했지 그런데 금사란 놈이 어찌 알았는지 일고 벼덟째 숙부님들을 도중에서 살해하고 만 거야 이놈은 신출기무라여 어느 날 우리 집 금과 죽수를 훔쳐갔어 그리고는 우리 집 사람들을 죽인 후에 이 죽수를 꽂아두었지 결국 50명이 그에게 죽음을 당했어 이때 청청이 물었다 우리 집 사람들은 100여 명이 넘는데 어째서 막아내지 못했었나요 그에게는 몇 사람이나 있었어요 그 놈은 단신이었단다 하지만 좀 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평소에도 어디에 숨어있는지 조차 알 수가 없었단다 오직 우리들 중 혼자 남아있을 때만 나타났던 거야 결국 큰 숙부님은 강호에 있는 훌륭한 무사를 초빙하여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그 놈이 나타나기 만을 기다렸고 밖에는 방을 붙여 놈에게 정정당당히 대결하자고 했었지 그러나 그 놈은 나타나지 않았었어 이쪽에 사람이 많이 있으면 몸을 도사렸던 거야 한반년이 지나자 강호에 무사들도 하나 둘씩 흩어져갔어 그러자 큰 방의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방의 아홉째 숙부님이 갑자기 연못에서 입사하셨는데 몸에는 죽수가 꽂혀 있었던 거야 그 놈은 인내심도 대단한 놈이었다 조용히 반년을 기다린 후 때를 맞춰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였어 계속해서 10일 동안 사람들은 죽어갔어 성냥진의 관을 만드는 가게에서는 손이 모자라 구주에 가서 관을 사가지고 와야 할 정도여더 동네 사람들에게는 집안의 전염병이 돌아 죽었다고 했지 오니야 너는 이러한 악몽의 날들을 기억하고 있겠지 오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성냥진의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었고 아버지와 숙부님들은 번갈아 순찰을 도셨지요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모두 가운데 방에 모여 그림자만 얼씽거려도 소리를 지르곤 했었죠 온남양이 몸서리를 치며 이를 갈았다 더 잔인한 일은 네 번째 방에 숙모님 두 분이 한밤중에 체포되어 간일이야 당시 우리들은 숙모님들이 잡혀간 후 살 해당한 줄만 알았는데 한 달쯤 지나 두 숙모님이 양주에서 소식을 보내왔더군 그 놈이 술집에 숙모님들을 팔아 넘긴 거야 숙모님들은 한 달 동안 손님들을 접대했지 넷째 숙부님은 화가 나서 그 두 여인들은 이제 필요 없다고 하시며 사람들을 시켜 그 술집과 기녀남자 등을 모두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 이 불로 양주의 술집 여덟 채가 불에 타버렸지 원승진은 모골이 오사케짐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금사랑군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지만 너무 심해 더 그건 그렇고 온방록은 어째서 온 집안을 숙밭으로 만들 일을 저질렀을까 자기의 두 며느리까지도 죽게 하다니 원승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내져었다 온남양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게다가 사람을 더욱 미치게 하는 것은 단 5절이나 추석 설날에 편지를 보내어 아직도 몇 사람이 부족하며 여자 몇 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지 성냥파가 강남에서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저 놈을 찢어 죽여도 분이 안 풀릴 거야 그러나 그 놈의 솜씨가 어찌나 뛰어난 제 아버지와 숙부님들은 번번이 놈을 놓치고 말았어 우리들이 철저하게 방어하자 그 놈은 몇 개월 동안 오지 않다가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어김없이 일이 벌어지곤 했어 모두 어쩔 도리가 없었어 2년 동안 놈한테 살해당한 사람이 무려 38명이었어 청청아 어디 한번 말해봐라 우리들이 그 놈을 증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청청이 힘없이 말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너의 어머니한테 말씀해 보라고 해라 그러자 온이가 원승지를 바라보며 초연하게 말했다 그의 시신을 원상공이 묻었지요 그러니 그때의 상황을 우리 모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두 모녀가 알아듣도록 그럼 그녀는 목이 메이는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때 나는 그를 왜 그렇게 증오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이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매일 정원에서 놀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그나마 오라버니들 이 없으면 정원에도 못 나가게 하셨단다 대낮에도 말이야 그런데 춘삼월어 느날 유채와 향기가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진동을 하는 바람에 나는 산 언덕으로 꽃을 보러 가고 싶어 안달이 나이 덥지 뭐냐 하지만 금사랑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었어 금사랑군은 그렇듯 좋은 날씨에 우리를 방 안에 가두어 놓았단다 나는 혼자서라도 빠져 나갈까 했었지만 아버지의 무서운 얼굴이 떠올라 감히 나갈 수 없었단다 그날 오후 나와 두 번째 방에 셋째 여동생과 다섯째 숙모와 남양 오라버니와 천패 오라버니 이렇게 우리 다섯 명은 정원에 나와 놀았었지 그때 나는 그네를 띄고 있었단다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멀리 담장 밖을 바라보니 연한 버드나무와 만발한 살구꽃이 나를 기쁘게 하더구나 그때 천패 오라버니가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자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그의 흉부에 그 사람의 금사추가 꽂혀 있었어 천패 오라버니는 금세죽어버렸단다 그리고 내 기억에 남양 오라버니는 금방방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피하고 우리들 세 명의 여자들만 바깥에 남겨두었었지 온 남양은 얼굴을 붉히며 변명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병을 청하러 간 거여더 나는 그때까지도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단다 단지담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내려와 그네가 있는 곳에 서더니 그걸 멈추게 하고 내 허리를 안으려 하길래 발버둥을 쳤단다 그는 한 손으로 나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담장 밖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아당겨 가볍게 나를 담밖에 내려놓았단다 나는 너무 놀라 그의 얼굴을 마구 때렸지 그는 한동안 얻어맞고 있다가 갑자기 내 어깨를 꼬옥 잡았어 그러자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단다 단지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치며 따라오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 그런데 그 소리는 점점 멀어질 뿐이었어 그는 나에게 음흉한 미소를 짓더군 그때 나는 두 순모님이 생각나서 수모를 당하느니 깨끗이 죽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어 그런데 그가 내 등을 잡는 바람에 죽을 수도 없었단다 이렇게 말하면서 온희는 이 말을 가리켰다 원승진은 머리에 가려져 있는 상처를 보면서 당시 상당한 중상을 입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온희가 긴 한숨을 몰아쉬면서 계속했다 만일 그때 나를 죽게 내버려 뒀으면 그 사람도 그 지경은 되지 않았을 거야 그 일이 그에게 해를 입힐 줄 누가 알았겠니 한참 후에 깨어나 보니 내 몸에 담요가 덮여 있었어 소스라쳐 담요를 걷어보니 옷이 그대로 입혀져 있길래 다소 마음을 놓았단다 내가 죽으려 하니까 그가 선심을 발휘한 거라고 생각이 들더구나 나는 두 눈을 꼭 감고는 그대로 누워 있기로 했단다 그는 내가 다시 죽으려고 할까봐 이틀 밤낮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간간히 말을 걸더구나 하지만 나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 그는 음식을 가져와 나에게 먹이려고 했으나 나는 울기만 했을 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단다 나흘째 되는 날 그는 개가 굶어 죽을 것 같았는지 고기죽을 끓여와 나에게 먹어보라고 하더군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자 갑자기 내 코를 비틀어 붙잡고 억지로 내 입속에 국물을 넣었단다 이렇게 강제로 반쯤 먹이고 있을 때 그의 손이 가려워진 점을 느낀 나는 입에 물고 있던 뜨거운 국물을 그의 얼굴에 뱉어버렸어 일부러 그를 화나게 하여 빨리 죽이도록 하고 싶었던 심정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화를 내기는 커녕 오히려 웃으면서 옷소매로 얼굴에 국물을 닦았단다 그리고는 멍청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다가 길게 한숨을 짓더군 원승지와 청청은 서로 바라보다가 그녀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오니의 말이 이어졌다 그날 밤 그는 동굴 입구에 기대어 앉아 내게 말을 걸어왔다 내가 노래 한 곡 불러줄까 그러나 내가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자 그는 벌떡 일어나 내게 다가오더군 그리고는 나는 내가 벙어리인 줄 알았는데 말을 할 줄 아는군 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누가 벙어리야 살인마와 말을 하고 쉽지 않을 뿐이지 하며 욕설을 퍼부었단다 그러자 그는 아무 말 않고 동굴 입구로 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군 그는 달이 떠오를 때까지 끊임없이 노래를 불러댔어 이때 온남양이 큰 소리로 빈정거렸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 그의 노래를 경청했겠군 누가 너의 그런 뻔뻔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줄까봐 온남양은 몸을 돌려 성큼성큼 정자 밖으로 걸어 나갔다 엄마 계속하세요 청청의 말에 오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나는 비몽사몽간에 잠을 잤단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가 보이지 않기에 얼른 동굴 밖으로 나왔단다 그런데 그 동굴은 산 꼭대기 가파른 곳에 있는 데다 길도 없고 험하여 경공이 뛰어난 사람만이 겨우 내려갈 수 있는 곳이었어 정오쯤 되었을 때 그가 돌아와 나에게 비녀며 연지 등을 주더구나 나는 그런 것들을 꼴짝에 다 몽땅 던져버렸단다 하지만 그는 그전처럼 화도 내지 않았고 밤에는 또다시 노래를 불러주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병아리 새끼 고양이 거북이 등을 가지고 왔더군 그는 내가 감히 살아있는 동물들을 버리고 도망가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는 하루 종일 고양이를 어루만지고 병아리에게 먹이를 주면서 저녁에는 계속 노래를 들려주었어 나는 동굴에서 잠을 잤고 그는 한 발 자국도 동굴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단다 나는 그가 나를 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놓고 겨우 음식을 먹었었지 거의 한 달이 넘도록 나와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시종 나에게 부드럽게 대해주었어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까지 잘 대해준 적은 없었단다 다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엄악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더군 나는 무서워서 그만 울어버렸어 한동안 나를 쳐다보던 그는 측은에 던지 나를 달래더구나 그날 밤 나는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단다 아주 슬프게 흐느껴 울더군 얼마 후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동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단다 나는 할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동굴 안으로 들어와 비를 피하라고 했단다 그러나 그는 들은 채도 하지 않더군 나는 그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지 그러자 그가 내일이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형님 동생의 제사야 내 가족이 너의 집 사람한테 살해당한 날이란 말이야 내일 나는 너의 집 식구 한 사람을 죽여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경계가 너무 엄하단 말이야 그들은 공동파의 이졸도 사와 십방사의 청명선사를 불러와 도움을 청하고 있어 그 두 사람은 무예가 뛰어나지 그러나 나는 여기서 물러나진 안 읊어야 하고는 이를 악물고 비를 맞아가며 산 아래로 내려갔단다 다음날 저녁이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더군 나는 걱정이 되어 은근히 그가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렸단다 여기까지 듣고 청청은 몰래 원승지의 눈을 쳐다보며 그에게 격렬하는 기색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는 아주 공손하게 앉아 정신을 집중시켜 듣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나는 몇 번이나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단다 그때 한쪽 산봉우리에서 네 명의 그림자가 서로 몸을 날리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더군 나는 자세히 눈여겨보았었지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바로 그였고 뒤에 쫓아오는 사람은 도사였으며 나머지 한 사람은 스님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아버지였단다 그의 손에는 금사검이 들려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치며 한편으로는 피하면서 한참을 싸우다 스님의 지팡이가 획하고 옆을 스치자 그는 피할 방법이 없었는지 몹시 당황해했어 시급한 마음에 내가 큰 소리를 지르자 그는 그 틈에 금사검으로 스님의 지팡이를 두 동강을 내버렸어 아버지는 내 소리를 듣고는 곧 나에게 뛰어 올라오셨단다 그러자 그는 양검으로 스님과 도사를 비키게 하고 아버지를 추격하더군 이렇게 하여 아버지는 내 앞으로 달려오고 그는 중간에 도사와 스님은 뒤에서 쫓아왔어 그는 아버지를 추격하면서 그나 내 앞으로 오지 못하게 하더군 몇 차례 서로 싸우는 사이에 도사와 스님이 도착했고 아버지는 틈을 내어 나를 향해 기어 올라오셨단다 이윽고 네 사람이 모두 내가 서 있는 산뽕 우리의 도 창 나는 너무나 기뻐서 큰 소리로 아버지 빨리 오세요 라고 외쳤단다 이때 그는 미친듯이 칼을 휘두르며 아버지를 계속 물러서게 하더군 아버지가 대항하지 못하고 쩔쩔맬 때 스님과 도사고 왔었지 아버지가 소리치면서 얘야 너 괜찮 니? 하고 물으셨단다 그래서 나는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염려 마세요 하고 소리쳤단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먼저 이놈을 처치하고 난 다음에 보자꾸나 하셨어 세 사람은 다시 그를 애워싸더군 그 중 도사가 말하기를 우리들 공동파와 너와는 아무런 원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무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인시키러 왔다 나는 누구도 돕지 않으며 만일 내가 이 시간 이후에 온시일가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즉시 돌아갈 것이다 그가 외쳤단다 부모와 형제의 원수는 이대로 놔두란 말이냐 라고 하기에 스님이 다시 말했단다 너는 이미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그걸로 서 충분하지 않으냐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체면을 봐서라도 여기서 그만둬라 그런데 갑자기 스님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내 사람은 다시 싸우기 시작했단다 도사의 병도는 약간 이상했지만 무공은 뛰어나더라 그런데 스님 이 지팡이를 휙 하며 무서운 소리를 내더군 그는 점점 힘이 빠지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갑자기 비틀거려 쓰러질 번했단다 스님의 지팡이가 그의 옆구리를 치자 그는 비키면서 내 얼굴을 보더군 그가 나중에 말하기를 그때 그는 이미 온 힘이 다 빠져 지쳐버렸대 그런데 내가 그에 대한 관심 있는 얼굴을 보고는 힘이 생겨서인지 검은 점점 빨라지더군 시간이 흘러 산골짜기에서는 안개가 피어오르고 안개 속에서 그는 반짝이는 검이 보이더군 그때 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었지 온 아가씨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세요 하더구나 이어 스님의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산 아래로 굴러가는데 머리엔 금사추가 꽂혀있었다 아버지와 도사가 깜짝 놀라는 순간 그는 다시 아버지를 향해 칼을 휘두르더군 도사가 틈을 타 그 뒤를 공격하니 그는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왼손가락 두 개로 도사의 눈을 공격했어 도사가 머리를 낮추며 피하자 그의 검은 도사의 머리를 두동강 내고 말더군 이때 청청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오니가 말했다 그는 검을 되돌려 받아 아버지를 찌르려 했지 아버지는 무공이 뛰어난 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버리고 말았어 나는 동굴 안에서 뛰어나와 소리치며 멈춰요 멈춰요 라고 하자 그는 내 말을 듣고는 공격을 멈추더군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이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하자 그는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어서 가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용서해 주겠소 하더군 이 말에 아버지는 뜻밖이라 생각하며 몸을 돌려 뛰어가셨어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좀 전에 싸움으로 놀란 데다 아버지를 놓아주는 것을 보고 내 우 기뻐 곧 쓰러지고 말았어 그는 급히 나를 부추겼고 나는 그의 어깨를 쳐다보았지 그는 정성껏 내가 상처를 입지 않았는지를 보는 사이 뜻밖에도 아버지가 습격을 해오셨어 조심하세요 라고 나는 황급히 말하자 그는 멍한 상태에서 피하려 했으나 이미 피할 수가 없어 머리와 등에 한 대씩 맞았지 그는 철봉을 빼들어 상골짜기로 던져버리고 두 손으로 아버지를 치더군 아버지는 저항하지 못하고 눈을 감고 죽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 그가 나를 쳐 다 보며 한숨을 쉬고는 아버지에게 말하였지 얼른 가시오 내가 다시 마음이 변하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어 그의 등은 아버지의 공격을 받고 심한 중상을 입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모금의 붉은 선혈을 내 옷에 뱉더군 잠잠히 듣고 있던 청청이 흥 하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참으로 뻔뻔스럽군요 상대가 도저히 대항할 수 없으니까 등 뒤에서 습격을 가하다니 오니가 한탄하며 말했다 그는 우리 집에 대원수요 우리 집 식구 몇십 명을 죽였 는데도 그가 포위당하자 나는 그를 도와주었단다 이것이 전생의 업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는 비틀거리며 동굴로 들어가 주머니 속에서 약을 꺼내 먹고 계속 피를 토해냈어 나는 놀라서 울 뿐이었어 그는 비록 상처를 입었어도 얼굴은 오히려 기쁜 표정을 짓고 묻기를 외우시오 하길래 나는 울면서 말하길 당신이 심하게 상처를 입었잖아요 하자 그는 웃으며 묻더군 그대는 나를 위해 우는 거요 나는 그 말에 대답도 못하고 아주 슬퍼할 뿐이었단다 한참 후에 그가 예전에 우리 가족이 그대 여섯째 숙부에게 살해당한 후 지금까지 한 사람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소 나는 오늘 그 애의 사촌 오라버니를 죽임으로써 지금까지 모두 40명을 살해했소 원래는 아직도 10명을 더 죽여야 하지만 그대의 눈물이 이제 살해를 그만두게 했소 이렇게 말하기에 나는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지 그대 집 여인들도 이제 그만 해치겠소 내 상처가 완치되면 그대를 집으로 돌려보내겠소 그는 그렇게 말했지 나는 그 말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기쁨이 가득 찼고 단지 그가 앞으로는 살인을 그만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만으로도 기뻐했었지 그러나 그의 지치지 않은 개켈로 어떤 때는 거의 죽은 듯이 이몽사몽간에 엄마를 부를 뿐이었다 어느날 그는 하루종일 기절해 있었는데 저녁때가 되어도 눈을 뜨지 않자 나는 두 눈이 퉁퉁 부어오르도록 울었다 그런데 그가 갑지가 눈을 뜨고 웃으면서 걱정 마시오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지 이틀이 지나자 과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 어느 날 밤 그는 나에게 말하길 내가 회복하기 전에 이 막대기로 때려 죽이지 않고 나를 치료해 주다니 정말 고맙소 라고 하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다 그가 죽은 후 나를 생각해 보니 이 높고 험한 산뽕우리에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나를 구하려는 사람도 그가 무서워 올라오지도 못해 만일 그가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지 그는 나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가겠다고 생각한 거였어 청청이 말을 가로챘다 엄마 그가 그처럼 엄마에게 잘해주다니 정말 그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군요 사납게 원승지를 한번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다 원승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오니가 또 말했다 그 후 그의 몸은 점차 회복되어 나에게 그가 어렸을 때 그의 부모 형제자 내와 같이 뛰어 놀던 일 그를 사랑해 주었던 일 등을 이야기해 주었단다 한 번은 병이 났는데 그의 어머니가 3일 밤낮을 꼬박 세우며 그의 침상을 지켜줬다고 그러더구나 그날 밤 여섯째 숙부가 그들 가족 모두를 살해할 줄 어찌 알았겠니 그때 내가 생각하기에 그의 손은 비록 흉악무도하지만 그 가족들 이야기를 할 때는 마음이 참으로 착하고 유하다고 생각했단다 그는 꽃으로 수놓고 붉은 두 알을 꺼내어 내게 보여주며 말하길 그의 돌대 어머니가 수놓은 것이라고 하더라 그녀가 여기까지 말하고 품속에서 어린아 이용 두 알을 꺼내어 탁자 위에 펴놓았다 원승지가 빨간 비단에 하얀 비단으로 수놓아진 발가벗은 어린아이가 파초 잎사귀 위에 있는 모습을 보고 통통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귀엽다고 느꼈다 수놓은 솜씨는 훌륭했고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술을 놓았는지 가히 상상할 수 있었다 원승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안 계셔서 이 두 알을 보며 자기 앞날을 생각하고 씁쓸해했다 모네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는 항상 노래를 불러주었단다 또한 나무로 조그만 개나 말의 인형을 만들어주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아이 같다고 하더군 이후 그의 상처가 깨끗이 나았고 나는 그가 점점 상심해하는 것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어 그 원인을 물었었지 그는 나와 차마 헤어질 수 없다고 말하더군 그래서 내가 말하길 그럼 내가 여기서 당신과 함께 살지요 어때요? 했더니 그는 아주 기뻐하고 크게 소리치며 산뽕우리에 있는 두 그루의 큰 나무에 뛰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군 마치 원숭이가 제주를 부르며 좋아했단다 그가 나에게 말하길 그는 지도 한 장을 얻었는데 큰 보물이 있는 곳을 알 수 있다고 했으며 거기엔 금은 보아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하더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옛날 연왕이 왕위를 찬탄할 때 북경에서 남경까지 쳐내려왔는데 검문왕재가 급히 도망하면서 창고 안에 보물들을 남경의 어떤 지방에 숨겨주었다고 하더군 연왕이 왕위를 이은 뒤 남경 전체를 다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 그는 산보태감을 몇 차례 남양에 파견시켰는데 하나는 검문왕재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 진귀한 보호물을 찾기 위해서였다더군 원숭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금사비급에서 발견된 지도가 바로 보물 지도임에 틀림없었군 원희가 계속 말했다 성조황제 때도 이 지도를 찾지 못했는데 그로부터 몇십 년 후 뜻밖에도 그가 이 지도를 찾았다는 거였어 그러면서 그는 보물을 찾으러 떠나면서 나를 집으로 보내줬단다 그녀가 여기까지 말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 그는 나와 헤어질 수가 없었고 내 마음 또한 헤어지기 싫었단다 그러나 그러나 결국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단다 내가 집에 돌아오자 모두 나를 격 멸하며 나는 너무 괴롭고 화가 났단다 그들은 본래 자기의 딸 하나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으면서 내가 청결하게 돌아왔는데도 모두들 오히려 나를 멸시해두니 나도 그들과 더 이상 말도 하지 않았단다 청청이 말을 받았다 엄마 엄마가 옳아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원희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집에서 3개월째를 보내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창가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단다 듣자마자 나는 곧 그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지 급히 창문을 열고 그가 들어오도록 했지 우리들은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와 함께 밤을 새웠단다 나는 이날 밤 아이를 가지게 되었단다 그것은 내가 원하던 바였으며 오늘날까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단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강제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야 그러면서 청청이를 쳐다보고는 청아 너의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 잘해 주셨고 우리 둘 사이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했단다 그는 시중 나를 존중해 주었고 한 번도 나에게 강제로 요구하진 않았단다 원승지가 속으로 그녀의 용기에 탐복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깊이 새겨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철양함을 금치 못했다 청청이 갑자기 낮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남쪽에서 온 한 마리 기러기 짝을 이룬 것도 있고 홀로 있는 것도 있네 짝을 이룬 기러기는 세상을 얻은 듯 기뻐하며 지적이고 외로운 기러기는 뒤에서 쳐져 나를 수도 없어라 짝 이룬 기러기 보지 말고 외로운 기러기만 보면 그대 철양함 나의 신세와 같구나 그대 외로운 모습 생각하면 나의 신세와 같구나 아주 고아하고 슬픔에 가득 찬 목소리로 노래를 다 부르자 오니가 청청에게 말했다 그것은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불러주던 노래란다 이 아이가 어려서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노래가락을 듣더니 어느새 외워버리고 말았구나 원승지가 그때 말했다 지금 그분은 이미 보물을 찾았습니까 그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미 그 실마리를 풀었다고 해더요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보물 찾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었대요 그가 보물 이야기를 할 때 나도 그냥 건성으로 들었을 뿐이야 우리들은 다음 나라 침 일찍 이곳을 몰래 빠져나가자고 약속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하더 이튿날 아침 날이 밝기도 전에 나는 옷가지를 다 챙기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남긴 채 떠나려고 하는데 호련히 어떤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단다 방문을 확 열더니 들어오는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와 백부와 둘째 숙부 세 사람이었단다 빈손으로 무장도 하지 않고 긴 도포를 입고 웃음띈 얼굴을 한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의아해 했단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너희들의 일을 나는 모두 알고 있다 이 또한 전생의 인연이지 지난번 자 내가 나를 살려줘 나는 자네의 온정을 받아두니 둘의 결혼으로 친가를 맺어 다시는 칼을 들지 않도록 하세 하고 하시더군 아버지는 그가 또다시 사람을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눈치여더 그는 나를 한번 바라보고는 아버지를 향해 말했지 걱정 마십시오 저는 일찍이 당신 따님에게 다시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했어 몰래 도망가는 것은 안되네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정식으로 예를 올려야 하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고 했었지 아버지가 말했어 그 아이는 나의 외동딸일세 절대로 다른 사람과 몰래 도망가세 할 수는 없네 만일 그러면 평생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할 걸세 그는 아버지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아버지에게 속임을 당할 줄이야 원승지가 입을 떼었다 어르신께서 그를 속인 것이 사실입니까 오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아버지는 그를 사랑채에서 쉬게 하고 결혼식을 준비했었지 그런데 그는 끝내 믿지 않고 집에서 준 술과 안주 등 온갖 음식을 먼저 개에게 먹인 다음 아무 일 없으면 먹고 했었지 저녁에는 음식을 내버리고 성냥진 에 가서 사다가 먹더군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연자탕을 한 그릇 가져와서 내게 말하길 이것을 너의 남편에게 먹여라 하시더군 나는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그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한다고만 생각하여 기쁘게 바다방으로 갇혀갔었지 그는 내가 손수 가져온 것을 보고는 즐거워하며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한 모금 마셨단다 그리고 나와 얘기를 하려다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며 일어나 큰 소리로 말하길 하니 그대 마음이 이리도 지독하오 하길래 난 깜짝 놀라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지 그런데 그는 그대는 왜 나에게 독약을 주는 거요 하더구나 당시 금사랑군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원승지와 청청은 이 말을 듣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원희는 눈물이 솟다 다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점막이 흘렀다 호련 정자 밖에서 껄껄하는 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와 세 사람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보니 거기에 온시 오 형제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오고 있었다 뒤에는 30여 명이 따르고 있는데 손에는 모두 무기를 쥐고 있었다 그 중 온방산이 큰 소리로 외쳤다 오니야 너는 너의 부끄러운 일을 남들이 다 알도록 이야기하다니 이 무슨 꼴이냐 오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하려 하다가 그냥 참고는 고개를 돌려 원승지를 바라보았다 10년 동안 난 아버지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이후에도 난 영원히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일찍이 이 집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으나 내겐 청청이 있으므로 딴 데로 갈 수 있겠어 나는 항상 그가 아직 죽지 않고 어느 날 다시 나를 찾으러 올 것으로 믿고 있어 그때 만약 내가 이곳을 떠나고 없으면 그가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 이응어 그가 이미 죽었다면 나도 아무런 걱정이 없겠지만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엉요 당신은 두려우세요 원승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자 청청이가 얼른 말을 받았다 승지 오라버니는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다 오니가 말했다 그럼 다시 말을 계속하겠어요 오니는 목소리를 높여 계속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방문으로 사람들이 쳐들어왔단다 많은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진격해 왔었단다 그녀가 정자 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시 방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은 손에 모두 암기를 지녔었어 아버지는 아직도 나에게 부녀의 정이 남았는지 나만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셨어 나는 내가 나가게 되면 그들은 즉시 암기를 사용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지 나는 나가지 않겠어요 우리 같이 죽이면 되잖아요 나는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마음속으로는 오직 그를 보호해야겠다는 일년밖에 없었어 나는 정말로 그를 다치지 않게 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는 이마를 찌푸리며 의자에 앉아 저들과 내가 한통석이 되어 독을 탔다고 생각하며 섭섭해하고 있었지 반항하지도 않고 그저 말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말하길 그대는 연차탕 속에 독이 있는 줄 몰랐었구려 나는 그 말을 듣고 들고 있던 국물을 마시면서 나도 당신과 같이 죽을 거예요 하고 했었지 그러자 그는 얼른 그릇을 떨어뜨렸으나 국물은 이미 마셔 버린 뒤였어 그가 웃으며 말하길 이런 비겁한 수법을 쓰다니 너희들은 수치심도 모르느냐 그러자 백부님이 노하며 말하길 누가 독을 탔다는 거냐 독을 넣은 것은 영웅호걸이 아니다 너 스스로 잘났다고 한다면 어디 나와서 한번 대결해보자 그러자 그는 좋다 하고는 곧 밖으로 나가 그들 오 형제와 싸웠어 그가 큰 소리로 말하길 연차탕에 비록 독약은 없지만 온실 집안에 비약인 취선미를 넣었다 이것을 마시면 천천히 온몸의 힘이 빠지면서 죽은 듯이 잠을 자게 되는데 하루 밤낮을 지나서야 비로소 깨어난다 이 사람들은 아직 나를 죽이려고 는 하지 않고 정신이 혼미해지면 나에게 시달림을 주겠지 그런 너희들이 영웅호거리냐 이 무례한 놈은 일찍이 죽였어야 되는데 그녀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그런데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다니 그러자 이번에는 온방시가 노하여 그렇게 말했지 청청히 말했다 어머니는 십여 년 동안 온씨 집에서 먹고 잤으니 네 명의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금은보화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온씨 집안에 빚진 것은 이 미 다 갚았어요 그러자 온방달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문의 초안일을 알리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면서 말했다 원공 너는 우리 오 형제와 대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원승진은 지금까지 온의의 말에 그들의 음모에 붕괴하며 말했다 흥 다섯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열 사람이 함께 덤벼들겠지 그러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소 이에 대해 온의가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그들 오 형제는 능히 그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었기에 그에게 취선미를 먹인 후 힘이 빠지면 오행진을 만들어 비겁하게 오 형제가 그 한 사람과 대적하려고 온의의 아버지인 온방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의야 내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가문의 비밀을 누선하려고 하느냐 온의가 아버지의 말에 개의치 않고 원승진을 향해 말했다 그는 급히 다섯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쳐서 오 형제는 파괴했으나 비틀거리며 싸울 수가 없었지요 당신은 빨리 피하세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내가 소리치며 그를 불렀지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마치 그날 밤처럼 소리를 질렀다 청청이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불렀다 원승지가 말했다 숙모님 방으로 가서 좀 쉬세요 내가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눈 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온의는 그의 소매를 붙잡고 애원했다 안 돼요 안 돼 내 마음속에 19년 동안이 나 쌓인 매듭을 오늘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원상공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원승진은 그녀 말 속에 울음이 섞여 있음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온의는 여전히 그의 소매를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목숨을 노렸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돈이었어요 그는 그들과 한판 싸우더니 상처를 입고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결국 결국 잡히고 말았지요 내가 그의 곁으로 가려고 하자 어떤 숙모님이 나의 발을 걸었어요 그들은 그에게 보물 지도를 내놓으라고 했으나 그는 그 지도는 내게 없으니 누가 나와 같이 가져오자고 했어요 그들은 그의 몸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지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를 놔주었어요 약효가 엎어지면 그와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고 그를 죽이면 그 이보다 지도는 영원히 손에 넣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최후로 아버지는 그의 총명함을 발휘해둬요 그때 그는 이미 기절을 했었고 나도 기절을 해버렸어요 내가 깨어났을 때 그들은 이미 그의 팔을 잘라버려서 그의 무공은 영원히 쓸 수 없게 되어버리고 지도 찾는 데에만 쓸 수 있게 했던 거지요 참으로 영리했지요 하하하하 원승진은 그녀의 눈이 흐려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말도 이미 정상을 잃어가는 것을 보고는 말했다 숙모님은 역시 방으로 돌아가 좀 쉬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그러자 온희가 말했다 안돼 좀 이따가 가요 그들은 죽일 거예요 나는 이 말을 다하지 않고는 죽을 수 없어요 그들은 그를 끌고 갔어요 거기에는 공동파의 훌륭한 무사 두 명도 같이 갔었어요 모두 횡재만을 생각해 넣었지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를 놓쳐버렸어요 아마 그는 그들에게 지도를 주자 그들이 신이 나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탔겠지요 그들도 영리했지만 그이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그들 일곱 사람은 지도를 보자 서로 다투어 오 형제가 합심하여 두 사람을 먼저 죽였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옴방이가 화를 냈다 의야 너 그렇게 말을 함부로 짓거리느냐 닥치지 못해 그러자 온희가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조심해서 무엇에 쓰게요 숙부님은 내가 죽는 걸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온희는 다시 고개를 돌려 원승지에게 말했다 그들은 그 지도가 가짜라는 것을 까마득히 몰랐어요 그들 다섯 사람은 남경을 반년 동안이나 헤맸는데 몇 천냥에는 전만 탕진했을 뿐이었어요 정말 이처럼 재미있는 일도 없을 거예요 온씨의 다섯 형제가 정자 밖에서 얼굴을 찌푸리며 노발대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승지를 두려워하여 감히 정자 안으로 뛰어들지는 못했다 온희는 여기까지 말하고 멍해지면서 낮은 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그가 그렇게 사라진 뒤 나는 두 번 다시 그의 소식을 못 들었어 그의 손이 잘려 이미 패인이 되었을 텐데 그의 고결하고 용감한 성격에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번엔 옴방다리 소리쳤다 원가 이놈아 비천한 연에게 우리 온씨의 오행진에 대회에 이미 들었으니 자신 있으면 나와 대결해보자 온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두세요 그들과 싸우지 말아요 라고 하면서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결국 금사랑군의 억울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원승지는 일찍이 온씨 오 형제와 한 사람씩 겨뤄봤는데 그의 적수가 될 사람이 없었지만 다섯 사람이 일제히 덤비게 되면 격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 겨루었을 때는 서로 원한이 없기 때문에 양보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그러나 그들과 대결하고 싶지 않아 뭐 묵거렸다 옴방위가 말했다 원가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아미면 우리들에게 공손히 세 번 절 알아 그러면 너를 놓아주겠다 그러자 옴방산의 생각은 달랐다 이제는 절을 해도 소용없다 원승지는 한참 생각하다가 큰 소리로 낭낭하게 말했다 좀 조용히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겠소 오늘 오행지는 이미 비길대 없이 우수하고 강호에 내놓으라 하는 무사들도 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나는 좀 피로하니 한 시간 동안 쉴 수 있게 해주시오 한 시간이라 너는 10일이나 혹은 반년이 지나도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좋다 옴방산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저놈에게 무슨 계책이 있으려고 우리가 당장 그를 칩시다 옴방달이 옴방산에게 말했다 둘째 동생이 이미 그에게 허락했으니 그를 한 시간 더 살도록 하고 죽어도 원한이 없게 하자꾸나 오니가 원승지를 향해 말했다 원상공 그들에게 속지 마세요 그들은 본 내가 흉악해요 어떤 계책이 있어 당신에게 한 시간의 여유를 준 거예요 요 몇 년 동안 그들은 오직 보물 찾기에만 급급하였지요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당신의 팔다리를 잘라 못쓰게 하고 단지 보물 찾는 데에만 이용할 것입니다 당신은 청청과 함께 빨리 빠져나가세요 멀리 가면 갈수록 좋아요 옴방달이 그녀가 자기의 속셈을 말하는 것을 듣고 얼굴 색이 변하면서 말했다 너희 세 사람은 무얼 생각하느냐 원가야 너는 도장에 가서 푹 쉬도록 해라 움직일 수 있을 때가 행복할 것이다 원승지는 좋다고 대답하고 일어섰다 모네 모녀는 오행진의 악랄함을 알기에 마음속으로 초조할 뿐 어쩔 도리가 없었다 원승지가 무술 도장에 도착하자 옴방달은 사람을 시켜 10여 개의 대초를 켜게 했다 이 초가 다 탈 때까지 너는 정신을 가다듬어라 원승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 가운데 있는 긴 의자에 앉았다 온시 중 다섯 번째가 의자를 가져와 둥글게 배치하고 그를 중앙에 앉게 했다 다섯 사람 이 눈을 감고 정좌 하였다 이들 외엔 온남양 온정 등 성냥파 중 16명의 훌륭한 무사들은 좀 작은 의자에 앉아 하나의 큰 원을 이루었다 원승지는 16명에 앉은 형태를 보고는 생각했다 이것이 오행진을 보좌하는 것이구나 오행진 외에 팔괴진을 쳤으니 이것을 파괴하기는 더욱더 힘들겠구나 원승지는 의자에 단정히 앉아 사부님이 가르쳐 주신 각각의 무공을 자세히 떠올려 보았다 그러나 이 21명의 출중한 무사들에게 원으로 공격을 받게 되면 이 몸 하나 보존하기 힘들겠구나 하고 우려했다 이 진을 뚫고 나가려면 굉장히 어렵고 정신력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목상도사가 전하는 바 경공으로 진을 뚫고 나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온의 모녀를 남겨두고 가면 그 두 사람은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마침 초조해하는 순간 머리에 번뜩이며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금사비급 중에 맨 뒷장에 있는 것이었다 그 장의 무공은 당시에 연마할 수 없어서 다시 깊은 동굴로 들어가 돌벽의 원형을 보며 드디어 깨달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처럼 복잡한 무공은 이해할 수 없었고 아주 많은 사족처럼 보였셨다 접전할 때 적의 무공은 뛰어나고 사람 수도 많아 사방팔면으로 공격해보면 조금의 틈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무공은 확실히 여러 방면에서 공격해 올 때 만들어진 것이다 순간 원승지처럼 몸이 공격에 빠져 있을 때 금사랑군이 전심전력하여 만들어낸 권법을 이용하면 확실히 이 오행진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당연히 성냥에서 원수를 갚고자 생각했으나 손이 모두 잘려버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원승지는 속으로 이 무공을 사용하면 오늘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러면서 아직 뵙지도 못한 은사를 대신하여 그의 원산을 풀어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는 여기까지 생각하고는 크게 기뻐하며 눈을 떠 바라보니 탁자 위에 촛불이 거의 다 타 들어가고 있었다 원시의 오 형제는 원승지의 얼굴이 근심에 젖었다가 갑자기 기쁨에 넘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무슨 속셈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단지 오행팔괴진의 위력이 무공하다는 것만 자랑하며 전혀 개의치 안고 있었다 동그랗게 둘러앉아 열 개의 눈을 뜨고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나 그가 도망갈까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원승지는 다시 눈을 감고 금사비급의 마지막장에 쓰여있는 무공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더듬어 보며 최후로 적을 격퇴하는 길은 퇴도 참난마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갑자기 전신에 진땀이 쫙 흐르며 속으로 절규했다 안 돼 이후 수십 명이 보검을 사용하여 공격하면 그들을 감히 접근할 수 없게 해서 적진을 난타한 틈을 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게는 지금 금사검도 없다 이 한 시간 동안 어떻게 어디서 보검을 구한단 말인가 청청은 옆에서 계속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녀는 아직 봉을 건네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원승지는 초가 이미 다 타들어가고 촛불이 흔들거리며 꺼질 듯 말 듯하나 진을 격파할 묘법은 여전히 떠오르지 않아 더욱 초조해할 뿐이었다 이때 계집종이 차를 들고 그 앞에 와서 아래길 상공 탕차를 한 잔 드십시오 그는 멍하게 팔을 뻗어 찻잔을 받아들고 마시려 하는 순간 화살에 맞아 찻잔이 쨍그랑 하고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원승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청청의 오른손이 오므라드는 것을 보고 이 화살을 그녀가 쏜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놀라며 생각했다 정말 위험했구나 내 어찌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그들이 또 똑같은 방법으로 나에게 취선미를 먹이려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 온방호는 자기의 계획이 청청에게 탈로 났다는 것을 알고 매우 화가나 마구 욕설을 퍼부어댔다 저런 못된 계집 같은 이라고 죽도록 키워놨더니 온씨의 덕도 모르는 배은 망덕한 년 청청은 그의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말했다 온씨 집안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지도 않으며 살인방화도 하지 않으셨지요 그 말에 화가 난 온방호는 후다닥 뛰어 올라와 청청을 때리려 하자 온방달이 말렸다 동생 진정하게 이 조그만 계집애에게 신경 쓰지 말게나 이때 원승지의 얼굴에 다시 기쁜 빛이 나타났다 그러자 청청은 수건을 민첩하게 던져다 그 바람에 초가 흔들거리며 촛불이 꺼졌다 그와 동시에 원승지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좋소 지도를 바랍니다 지금 승부를 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온방달이 이를 받았다 내가 이기면 금덩이를 다 가져가고 지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지 원승진은 만일 자기가 지면 당연히 목숨을 보존할 수 없음은 물론 이기더라도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염려돼 말했다 당신들이 금덩이를 이곳에 내놓으면 내가 진을 뚫고 나간 다음 가져가겠소 온시의 다섯째는 곧 죽을 놈이 말이 많다고 못마땅해하며 금사랑군과 같은 도사도 온시 오행진에 잡혔는데 저 같은 피레미놈이 감히 탈출할 수 있을까 보냐고 거드름을 피웠다 어쨌든 다섯 형제는 서로 상의하여 그들 가문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온방달이 가솔에게 분부하여 촛불을 바꾸게 하고 청청에게 말했다 금덩이를 모두 가져오너라 청청은 이미 이렇게 될 줄 예측한 바 황금을 모두 그에게 줘 버릴 거라고 후회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단지 금괴를 모두 포장하여 책상 위에 놓았을 뿐이었다 온방달이 왼손으로 책상 위에 있는 금괴를 열자 수십 개의 금덩이가 땅바닥에 쏟아져 나와 찬란한 빛을 바라고 있었다 그는 냉소하며 말했다 온시 가문이 비록 가난하기는 하지만 이 몇 천량의 금덩이 따윈 소용이 없다 원가야 내가 우리의 이 오행진을 파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다섯 번째가 후 하고 소리치며 무기를 들어 원승제 주의를 애워쌌다 원승진은 속으로 깜짝 놀랐다 그들은 방 안에도 사람을 배치해봤을 텐데 이 진을 어떻게 뚫지 온방시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방 안에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모두 내려와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자 천장 위에 있던 사람이 하 하 하 하고 큰 소리로 웃으며 내려왔는데 그들은 이십여 명이 나대었다 그 중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용유방의 우두머리 영체였다 바로 그자였다 원승진은 잠시 놀라면서 청청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약간 변하면서 입술을 깨무는 것이었다 온방달이 말했다 영영 이런 밤에 어쩐 일로 저희 집을 왕리마였습니까 아 방함에 여칠 선생도 오셨군요 그러면서 영체 뒤에 서 있는 노인한테 예를 갖추었다 그 노인도 예를 갖추며 인사했다 형제들 모두 건강하시오 참으로 오래간만입니다 영체가 웃으며 말했다 다섯 분은 참으로 복도 많으시지 거기다 무공도 강하고 지모도 뛰어난 조서를 얻으시고 거의게다 내 아들까지 온시의 형제는 그들고 청청의 관계를 까맣게 몰랐었다 거기다 성냥파와 용유파는 평소 왕래가 있었다니 강적이 눈앞에 있는데 또 적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온달방이 말했다 영영 우리 집 아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를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애가 사람을 죽여 음연 목숨을 바치게 하고 돈을 꾸었으면 갚아드리겠소이다 어떠시오 영체는 놀라며 속으로 생각했다 항상 오만하고 무례했던 사람들인데 오늘따라 이렇게 말이 잘 풀리다니 이들이 여칠선생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잠깐 원승지를 쳐다보더니 더욱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했다 무공이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 여기에 이덕군 그는 여칠선생도 대작할 수 없으니 나는 역시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겠소이다 우리 용유방은 귀파와 평소 다툼이 없었는데 그러나 산호대는 이미 죽어 살아올 수 없게 되었지 그것은 그가 무술을 잘 익히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금들은 눈을 땅바닥에 있는 금괴에게 돌리면서 말했다 우리 용유방을 따라 몇백니를 오는 도중 힘도 들고 사람도 죽였으니 우리 모두 강호해서 살았기 때문이야 온방단은 그가 여기까지 말한 것을 듣고는 계속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는 복수보다는 황금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황금은 모두 여기에 있으니 형께서 모두 가져가도 괜찮소이다 영체는 그가 대단하게 말한 것을 보고는 처음엔 비꾼다고 여겼으나 그의 얼굴색을 보니 그런 악인은 없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리고 강한 어투로 말했다 온선생 만약 금에 반절을 주어 우리 파 형제들의 죽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하면 고맙기 그지없겠소이다 그러자 온방산이 외쳤다 가져가라 그 말이 떨어지자 영체는 두 손을 모아 예를 갖추었다 그럼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맞아 그의 뒤에 서있던 힘센 장사 몇 사람의 손이 금덩이에 닫자 갑자기 그들의 어깨를 밀쳤다 그래서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앞으로 몇 발자국 밀려갔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귀에 원승지가 서있는 것이 아닌가 그가 말했다 영선생님 이 금들은 츠망의 군비인데 선생이 가져가시면 온당치 못하지요 츠망의 명성은 북방에서는 널리 알려졌지만 강남과 강호에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알지 못했다 영체는 며칠 선생에게로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했다 저 자가 츠망의 이름으로 우리를 겁주는데요 여칠 선생은 손에 크게 이상한 담뱃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모금 빨았다 뿜었다 하면서 원승지를 바라보았다 원승지는 그의 무례함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화가 났지만 그 기품이 무림 중에 큰 인물이라고 느껴져 예를 갖추어 말했다 선생님은 여씨이시지요 저는 처음으로 이곳 강남에 와 미처 몰라배웠습니다 여칠 선생은 연기 한 모금을 곧장 원승지의 얼굴에 뿜었다가 다시 들어 마셨다 그것은 백사처럼 한데 모여져 흩어지지 않았다 원승지는 그걸 상관하지 않았는데 청청이 오히려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했다 그러자 오니가 어깨를 가볍게 꼬집으며 말을 말라고 말했다 청청이는 고개를 돌려 욕해주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참았다 여칠 선생이 담뱃대를 벽에다 탁탁 치며 재를 털고는 다시 담뱃대에 담배를 쑤셔 넣었다 이때 원시의 다섯째도 그 광경을 보고 견디기 어려웠으나 그가 무림해서 명성을 떨친 지 오래되었고 젊은 시절 그는 학형권으로 수많은 적수를 격파하였으며 담대삼지는 저멸병기로 창카를 버리게 한다고 들은 바 있어 어쩌지 못했다 그러나 도대체 무공이 어느 정도인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런 상황으로 봐 온시 다섯째는 원승지와의 대결을 그만두자고 말하고 싶었다 그들이 이기면 당연히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기운이 좀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여칠 선생이 품속에서 부시돌과 부시치를 꺼내 불을 켜고 있는데 담배에 불이 채 붓기도 전에 지붕 위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빨리 우리 금을 내놔라 말이 끝남과 동시에 한 소녀와 건장한 점 은희가 함께 뛰어내렸다 그들의 뒤를 따라 50대의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는 장사꾼 같은 옷차림이었다 왼손에는 주판을 들고 오른손엔 붓을 들었는데 매우 이상한 모습이었다 그가 천천히 지붕 위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무공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알 바가 없어 궁금했다 원승진은 그 소녀가 바로 안소애라는 것을 알아보고 기쁘기도 하였고 걱정스럽기도 하였다 기쁜 것은 도울 사람이 온 것이었으나 걱정스러운 것은 다른 두 사람의 무공이 어느 정도인지 미지수이기 때문이었다 눈앞의 적수는 성냥파 외에 용유방과 여칠 선생 등이 있는데 새로운 두 사람의 무술이 안소애와 비슷하다면 도리어 그들을 도와줘야 하니 오히려 장애가 될 것 같아서였다 이때 온 시 제자 중에서 웬놈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애치 않고 그 소녀는 큰 소리로 호통쳤다 어서 우리의 금을 내놓아라 그 소녀는 그렇게 호통을 치다가 금괴가 땅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는 어허 여기에 있었구나 하며 허리를 굽혀줍기 시작했다 원승진은 눈살을 찌푸리며 맘속으로 저 소녀는 매우 미련하구나 생각하면서 높은 무공이 없을 것 같아 안타까웠다 온남양은 그가 허리를 구부려 금괴를 줍는 것을 보고 발길을 날려 그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때 안소애가 급히 소리쳤다 최호라버니 조심하시오 그러나 그 소녀는 이미 몸을 슬쩍 돌려 피했다 그리고는 두 손바닥으로 바다쳤다 온남양은 피하지 않고 역시 두 손바닥으로 마주쳤다 딱 소리와 함께 내 손바닥이 부딪히면서 두 사람은 각기 몇 발자국씩 뒤로 주춤했다 그 소녀는 또 앞으로 나서는데 그 상인 비슷한 사람이 외쳤다 힘인 나 천천히 원승지가 안소애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최씨 성을 가진 사형이 그녀와 함께 이 금을 호송하였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려 중도에서 갈라지게 되어 엉뚱하게도 청청히 빼앗아 가게 됐다고 해다 그렇다면 이 소녀는 최추산의 조카 최이민이 아닌가 또한 큰 사형이란 자는 동필철산반 황진이다 자세히 보니 그의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붓대가 반짝반짝 빛을 바라는 것이 틀림없는 동으로 만든 것이었고 왼손의 주파는 반들반들한 것이 철로 만든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 이것을 확인한 그는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급히 꿇어 앉아 절을 하며 예를 갖추었다 소재 원승지는 형님께 무릎 꿇고 문안을 올립니다 그 사람은 바로 황진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원승지를 일으켜 세우며 자세히 뜯어보았다 그는 기쁜 소리로 말했다 아 아우야 내가 이렇게 젊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뜻밖에도 이곳에서 너를 만나다니 형님 사부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분께서는 지금 건강하신지요 은사님께서는 지금 남경에 계시며 잘지 내신단다 안소예가 이때 다가와 아래길을 승지오라버니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하던 최사형이에요 원승지는 그녀에게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안소예는 원승지의 등에 지푸라기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떼어냈다 원승지는 미소를 지어 감사의 뜻을 보여주었다 최희민과 온청청은 이 장면을 보면서 매우 불쾌함을 나타냈다 황진이 그를 보고 호통을 쳤다 희민아 너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느냐 빨리 사숙에게 절하지 못하고 최희민은 원승지가 자기보다 몇 살이나 뇌인 것을 보고 속으로 매우 안이 꼬아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무릎을 꿇을 자세를 갖추자 원승지가 두 손으로 막으며 말했다 너무 황송합니다 최희민이 잘됐다고 생각하며 절을 하지 않고 머리만 숙여 작은 사숙님하고 인사를 할 뿐이었다 황진은 또 호통을 쳤다 뭐야 작은 사숙님 내놈이 몇 살 더 먹었다 해도 윗분은 윗분이야 나는 내놈보다 늙었는데 왜 나에겐 사부라 하지 않느냐 최희민은 그제서야 숙부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였다 여칠 선생은 그들이 사형사숙 하며 끝없이 예의를 갖추는 등 옆 사람들에겐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어 눈을 불아리며 천정을 쏘아 보았다 온 놈들은 누구냐 그가 그렇게 외치자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의 목소린은 괴조 소리 같이 귀청이 찢어지는 것 같고 신 소리에 쩌렁쩌렁 금속성이 섞여 있어 듣기가 매우 거북했다 최희민은 그의 태도가 오만한데 화가 치밀 어울라 고함을 쳤다 도대체 금을 돌려줄 것이냐 아니냐 만약 내놈이 대답을 못하겠거든 할 수 있는 놈을 나오라고 해라 여칠 선생은 또 한 번 꽥꽥 이상한 웃음을 두 번 웃더니 머리를 돌려 영채에게 말했다 내가 이 어린애에게 말해줘라 내가 누구인지를 그러자 영채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분은 세상이 다 아는 여칠 선생님이셔 내놈이 놀라 미칠 것 아니냐 어린 놈이 이렇게도 무례하다니 최희민은 여칠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기에 놀라 미치질 않았다 내가 내놈이 무슨 여칠인지 여팔인지 상관할 바 없지 않나 우리는 금을 가지러 왔을 뿐이다 온남양은 그 어린 놈이 까부는 행동거지를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금을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먼저 내놈의 재주가 어떤지 한 번 보자 먼저 나를 이기고 나서 말해라 하며 상대방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훌쩍 뛰어오더니 한 주먹을 내던졌다 최희민은 피할 새도 없이 곧바로 어깨를 맞았다 대노한 그는 한 주먹 받아쳤는데 그게 바로 온남양의 배를 때렸다 두 사람은 아픔을 참아가며 서로 눈을 부릅뜨고 다시 싸우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퉁탕퉁탕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몇 대씩의 주먹을 얻어맞았다 두 사람의 치는 방식은 비슷했다 방어에 소홀하고 진공에는 용감하였다 원승진은 속으로 탄식을 하였다 큰 사형이 가르친 제자는 이렇게도 엉망이군 유능한 적수를 만나 몇 대씩 얻어맞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형은 그를 잘 일깨워 주시지 못했을까 그는 다행히 덩치가 건장하여 몇 대 맞아도 끄덕하지 않았다 정신없이 싸우는 중 그는 오른손을 뻗는 척하자 온남양 이 위로 피하였다 이때 그는 왼손 주먹이 위로 치솟아 온남양의 턱을 쳤는데 툭 소리와 함께 그는 땅에 쓰러져 까물어쳤다 최희민은 드그양양하여 사부에게 한 눈을 보냈다 틀림없이 사부의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의 얼굴에 노기를 띄고 있음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 소에는 최희민의 입술이 부어오르고 오른쪽 귀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손수건을 꺼내어 닦아주었다 왜 오라버니는 피하지 않으셨어요 미련하게 막기만 하시나요 하고 말하였다 최희민은 대답하기를 왜 피해 피하면 그를 명중시킬 수 없잖아 이때 여칠 선생이 이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보 같은 사나이 하나 때려 눕히고 무엇이 그리 드그양양해 하느냐 내놈 이 이 금괴를 가져가겠다고 그는 갑자기 몸을 날려 금괴 덩어리 위로 와서는 오른손에 잡은 담뱃대로 다른 금덩이 하나를 똑똑 건드리며 말했다 내놈이 발로 차든지 손으로 때리든지 내 발 밑에서 이 금괴 세 덩이만 빼낼 수 있다면 이 금괴를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 떨어지자 주위 사람들은 그가 너무 큰소리 친다고 생각하였다 최희민의 무예는 그리 높지 않다 하더라도 팔 힘은 샌대 담뱃대 하나로 금덩이를 누르고 있는 것은 사람을 너무 얕잡아 보고 하는 행동이었다 최희민은 화가 났다 내놈이 말한 것을 후회해서는 안 된다 여칠 선생은 앙천대소하며 영체에게 말하기를 너들어봐라 저 놈이 내가 후회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 영체는 따라서 쓴웃음을 지을 뿐 속으로 내심 의심하고 있었다 좋아 내가 왔다 최희민은 그렇게 말하며 새 발자국 건네 띠어담뱃대로 누르고 있는 금괴를 향해 오른발에 힘을 가해 힘껏 돌려뺐다 원승진은 저처럼 힘껏 찬 것이 적어도 이 삼백근의 힘은 될 텐데 여칠 선생의 무공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담뱃대 하나로 금괴를 눌러 움직이지 않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마술 같은 술수가 있기 전에는 최희민의 다리가 와 다차 여칠 선생은 담뱃대를 슬쩍 흔들더니 그의 무릎에 슬쩍 갖다 댔다 그러자 최희민의 다리 하나가 깜짝할 사이 저려오면서 최희민의 다리 하나가 깜짝할 사이 저려오면서